Q. 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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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균그조 란 Q. 균그졸 Q. 균그졸 Q. 균그졸 서포터가이 감사합니다 저그 크에엥 오 공격 할 만한 거 아닌가? 오케이 오케이 오요 6-7에다가 택하오 어 테라는 9시네 테라는 우리가 어떻게든 꺼내놔야, 꺼내놔야겠지 이거 완전 그냥 일단 저희는 트리트하구요 일단 저쪽 보고 12시 적어요 어? 어 용이형이다 그냥 윤중이는 자유링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새켜나왔어 꼭 2주그다 아이고 바이 효로네 네 가합시다 3시같아요 아 3시인가? 제가 저는 어차피 1대1이니까 원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투토스 어? 이러고 2토스인가 설마? 어 테란이 많아야 할만한거 같은데 이거 이러면 근데 저희도 괜찮지 않아요? 투잡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도 굉장히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네 투토스가 뭔가 든든하니까 한타 때 이거 이거 저 원에 선큰 해야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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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야될 것 같아요 어 3시도 3시가 뭐지? 3시로 내리 오 1시 오버 어 1시 메카 1시 메카 뭐 어떻게 해야되 우리 1병 7드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3드라 오케이 제가 쓰는게 있다 일주일 열두시 갈까요? 오케이 05시 4시 3시 뭔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우와 이거 밖으로 빠져나왔어 링이요? 어 네 네 센틀 센틀으로 나갔지 아 근데 싸먹힐 것 같은데 저희도 딜러 많아서 어 딜러 상대가 많네 저거 일단 빠져야될 것 같은데 싸면 되요 이거? 어우 씨 왜 이렇게 많아 저거 아 포스 두분이 모으시고 어차피 저는 오버만 제가 잘 펼쳐드릴게요 오버만 잘 펼쳐놔도 어차피 드라 있으니까 우리 오오 어하 12시 이리 맞네 오 9시로 간다 어 자르러 꽁꽁 뭐해야되나 이거 지금 어 와 와 들어왔다 와 상대도 드라가 떴네 와 와 복수도 많았네 복수도 많아가지고 크흠 계속 모아야될 것 같은데요 이거 저는 어차피 갇혔어요 오 어차피 다 airflow moving 뭐 아 진짜 화물에 더 오네 벌초 죽어 나왔네 아 용이형 깨서 못가게 하려고 시간 끌긴 했는데 손해를 계속 보네 어 오버 잡혔다 오버 일단 다시 갖다 드릴게요 빨강이 링 많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아 링 그쪽으로 합류할 것 같은데 어 여깄다 아직까지 여기 있어서 다행이다 저거 링 엄청 많아요 빨강이 저보다 압도적이에요 카멧이어가지고 조심하셔야 돼요 계속 모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밀린다 파랑까지 왔네 너무 많다 너무 많아 와 아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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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로 좀 이거 해줄래? 예 아 헬리 당했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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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 없네 할게 없어 11시에서 갇혀서 할게 없어 와 너무 많아 진짜 너무 많다 와 와 와 진짜 진짜 뱅이 뱅이 아 진짜 뱅이 당하는 줄 몰랐어요 와 재밌겠다 이렇게 한번 스타 아 아 아 저랑 놀세요 그냥 저랑 놀죠 어차피 곧 나와요 이거 아이고 아이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강력하네 어 아 추발 아 초반 샘퍼 할걸 그랬나 샘퍼 아 빡세네요 빡세네 빡세 처음에 안싸였어야 하나 아니 안싸워도 뭔가 자연스럽게 용어 갇히고 뭔가 예 저는 갇힐 수 밖에 없던데 아 근데 테란이 그거 너무 잘 탔어 메카닉을 저쪽이 예? 아인님방 회장님이 저를 초대했다고요? 무슨소리예요? 믿습니다 토토스 형님들 윤중이 방금 모든걸 포기한 목소리였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샘포하기에 상대방 중족을 모르니까 우리도 근데 4대3 샘포가 최고인거 같애 성공만하면 너는 너 오늘만 봤냐? 자음주의? 일부러 그러는거냐? 요새 다 이겼는데 무슨소리 하는거냐? 그냥 나가세요 저 차라리 태라리 일결 안 쉬었으면 괜찮았지 다섯시 윤중인 다섯시 인중이지 오 백박이 반갑다 배바이 반갑다 오 백박이 반갑다 오 백박이 반갑다 어? 쌩개시다! 오오? 오오? 아니 통할... 통할 수도 있겠다 통할 것 같기도 해 뭔가 괜찮은데? 점단이에요 점단 이거 좋다 뭔가 운영갔을때보다 믿음직스럽다 부럽다 우기형 빌드 생각하세요 우기형 우기형이 오늘 보여주실거에요 여러분 일장이형이 토스트전 잘하시긴하지만 너무 잘하긴하죠 근데 진짜 한방이 있는 남자에요 우기형 베스트와이트 그는 한방이 있어요 믿어보세요 여러분 서세요 한두바리만 찍고 게이트 늘려서 물량하면서 다카카 찌는거 아아 다카카 비드 어 이거 토했다 이거 이겼다 오오 보여주세요 우기형 형이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아하 뭘해야되나 7시 1시면 생렙 가시죠 생렙 사기더만 내가 부종해보니까 오오 7시 1시 생렙? 1시 7시? 개사기지 캔은 딱 완성되던데 오 용이형 서치 느리네 어? 근데 투틸이네 어 뭐야 질러찍었다 그니까 투틸이네 이렇게 하면서 아 이거 13코어인줄 알고 끝났다면 아니 나다유빈 쟤는 또 뭐야 아 왜 우리방에서 그러냐노 아니 내 게임 안보냐노 아니 내 게임 안보냐노 요새 누가 많이 있는지 여기까지만 들어왔다가 빠져나 7시 2시 어 뭐야 오케 빠졌다 어? 서치인줄 알고 빠졌다 서치한건줄 알고 빠졌다 나이스 나이스 어 야 이거 들어오면 안돼 이거 그치 그치 와 근데 투질 저거는 무슨 빌드할때 투질하는거에요? 그냥 투질도 많이해 아 그래요? 어 이거는 그냥 좀 약간 뭐라고 해야되지 안정적인 빌드라고 해야되나 좀더 아 안정적인 빌드보다 좀더 부자에다가 약간 흑상코보다 약간 부자에다가 아 아 아 아 아 근데 이거는 이거 막을 수가 없어 아 그래요? 이거 못 막아 이거 이거 12합대 9 드론이야 거의 뭔가 왜이렇게 많이 두드러 맞지 어 막힌거 같은데요 어어 뒤로 갇혔다라 막힌거 같은데 이거 막힌다고 안 막힐걸 지웨어쩴 줘서 절대 Brook 아니волtar 내가 윤중형 1승만 한거 진짜 보고싶어 그래서그래아 제발 아 진짜 1승을 못해줘가지고 같은 편일 때 지금 네번짼데 오늘은 1승 해주실거에요 진짜 제발 나이스 아 그래 우승자 포스 좀 보여주세요 어어? 막혔는데요? 어어? 근데 막히긴 막히네 이게 또? 와 이게 막혀? 아니 막히면 이길 수 있어요? 이긴건가 막히네 어 크로버 또 잡았다 아 영롯이 막을 수 있나보네 영롯이? 예 아 못가요 아 아 이겼다 이긴거 같다 진짜 이렇게 말 들어보니까 아 근데 이걸 막긴 막네 턴이 너무 좋던데 턴이 너무 좋던데 8마리 8마리 돼 군차이가 너무 많이 났다 아 근데 윤중에 여기서 3게이트? 흫 한 마리밖에 없는데 나이스 나이스 크로버 또 잡았다 어 뭉치기하는것도 아프다 어 일을 못하니까 오 드랍 실수 다 깎였고 그 3게이트는 오일을 안좋을수도 있는데 그 3게이트 그 3게이트 아 그래 가스가야지 그래 근데 금방 복구되는거 같은데요 이거? 태경이형 가스가 지금 370 있어가지고 가스 안받았듯 가스만 안됐긴 했는데 그래도 프로버 차이가 넘차벽이네 프로버가 너무 차이다 어 원질 뛰긴 뛰는데 이거 소용없네 아 진짜요? 아 아 인구가 막혔어? 하필 인구가 막히네 아니 오케이 이걸로 털자 와 드라가 드라 찍혔는데 아 근데 이거 어 뭐야 에이 그래도 이기지 이거네 근데 배터리가 좀 압박이다 이거 어어 잠깐만 어 뭐냐 컨트롤 뭐냐 어 어 드라 아니 이런거 본진 못봐요 어 본진 봤다 어 3대한데 어 어 풀업 한 마디도 안잡혔어 좋아좋아좋아 잘 먹었다잘 먹었다 설마 이기는거죠? 우기형 아 이거 풀 풀 4 8 12 미네레 캠프 12마리 돼 텐균형 사업이 안돌아가잖아 사업 안된거잖아 이거 네 사업 안됐어요 사업? 아 넥찍으면 더 땡큐지 어? 어 윤중이는 무조건 2개트 올렸잖아 3개트잖아 더 땡큐 땡큐라니까 왜냐면 태균이니까 가스를 다 빼가지고 태크가 안올라가서 오오 갓재육 욕시의 해설 맞겠지 뭐 어 이건 미칠 수가 없어 크흠 이거 지면 접어야지 솔직히 크흠 3개트로 못죽이면은 말이 안되지 질럭도 있는데 사업도 먼저 돌리고 질럭 3마리가 진짜 커요 여러분들 윤중이형 눈 껌뻑 껌뻑 거린다고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아 이거 불안한데 진짜 아 나는 불안한데 눈 껌뻑 껌뻑 거리네 눈 안 빡까뻑 눈 안 빡까뻑 거린다고요? 눈 껌뻑 껌뻑 거린다고요? 어어 3개트 잠깐만 이러면 위험해 아 근데 지금 택시 드라곤 좀 상한거 좀 두 마리 정도 있어가지고 오드란데 오드란데 팔드라 오 로봇? 로봇? 안 찌르고 로봇? 야 아 윤중이 너무 쫄아겠다 지금 태경이한테 지금 오히려 용이형이 오네 헉 3개트인데 로봇 가지 말고 한번 찌르지 아니 진거 같은데요 진짜 이거? 아니 여기서 잘 싸우면 돼 됐어요 사업도 아 큰일났다 졌다 진짜 이거는 아 아니야 들러있어서 괜찮아 오오오 컨 컨 좋아 사게이트인데 이러고 진다고 이거? 드라곤이 피가 없는게 좀 있어 드라곤이 피가 없는게 좀 있어 이 다리에서만 오케이 한 마리 닦고 이 다리에서 시간만 안 깔리면 돼 질러차 밀면서 어? 조금만 아 큰일났는데 이거 오 좋아 좋아 아 이걸 진다고? 깜빡거리는거 있었네 아 졌다 아 눈 깜빡깜빡 거일때 진거야 윤중이형 방송중 일찍방송하셔야겠네 랠리도 실수했다 윤중이형 아 아 태경이가 너무 잘한다 태경이가 진짜 사람이 아니다 얘는 와 없이네 퇴경이 미쳤다 퇴경이 미쳤다 퇴경이 미쳤다 크레이즈 크레이즈다 크레이즈 코레이즈 코레이즈 interested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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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호레이지ㅋㅋㅋ 잘한다 근데 이건 지면 안되는 게임이었는데 아쉽네 뭐 어쨌든 5경기까지 안가긴 안갔네요 아니 윤주이가 그럴 수도 있어 어차피 5경기가 다 질거 시간 낭비하지 말자 이 마인드로 지금 희생한 걸 수도 있어 어? 저는 우기형 이긴다 마인드인데요 나도 이긴다 마인드인데 나도 이긴다 마인드야 그쵸 할 일 없으니까 내가 이긴다 마인드야 아 근데 윤주이가 오! 투리버다! 근데 그거도 근데 저투리 없다 오? 다 박아주고? 박아 아이고 이렇게 리버 소물들 나간 로딩이지 멀티가 없어 어? 치의드라 삼질 어? 치의드라 삼질 사질 사질로 온드라 토로벌 찍는데요? 뭔지 민날 다 팠는데? 흐흐흐흫 빼고 흐흐흫 육게이트 아 이건 자원 최적화가 너무 많이 차이 나가지고 이건 못 이겨요 이게 윤주이의 넥을 가져가도 트랙이 투넥인데 윤주이는 원 넥서 승선 평택이 돼가지고 못 이겨요 근데 윤주이도 그냥하면 잘하는데 왜 센터캐트 했을거야? 졸리셨던거 아닐까요? 내일은 1승하는거 봤으면 좋겠다 너랑 겁돼있어? 예 저랑 지금 4연속 팀인데 4패세요 어제부터? 예 2호까지 4패야? 예 0승 4패 나도 윤주이랑 팀하면서 윤주이 이긴거 본지가 오래다 몇달 된거 같은데 우승하고 왜 이렇게 되셨지? 우승자 징크스 우승자 징크스 우승자 징크스 너무 심하게 걸리신거 같은데 징크스 너무 심하게 걸렸다 네 번호 더 맞네 이제 아 오늘은 흠 어제는 진짜 내가 눈물의 여골길 두번 했는데 오늘은 바로 저버렸네 아 침대가 문제가 아니라 윤주이 7일 동안 거의 다 졌다고? 개인습건도? 진짜? 윤주이 요즘에 슬롱 원래 우승 한번 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저 우승 못하고서 모르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게임이 안될 때가 있지 오늘 6연패시라고? 6연패? 아까 뭐 기훈이한테 졌다던데 네 어? 몇 달 쉬도 오지 않았어요? 그니까 기훈이 지금 폼 다 안올라왔어 와 유닛 사이가 너무난다 어 어 어 어 힘드시겠다 이제 응원해야겠다 나 뭐라고 이제 앞으로 내일은 윤주이 형 꼭 1승하시길 빌겠습니다 멘탈 나가겠다 멘탈 나가면 하네 오늘도 다 졌으면 힘드시겠다 맞아 안 되는 날이지 응원해주세요 여러분 응원해주세요 헤헤헤 질수도 있지 살다가 게임 안될때는 질수도 있어요 지는 주도 있고 지는 달도 있고 우승했으니까 지는 해도 있고 오늘은 좀 일찍 자야겠다 흫흫흫 흫 흫흫흫흫흫흫흫흫 Nur students 취 ground 아니아니아니 네 오늘 좀 졸려가지고 마크스품 져서 좀 아쉽네요 잠잠기 근데 너무 늦었으니까 오늘 소통 조금 하고 자야겠다 좀 더 감사합니다 다들 담에 또 봄요 수고하십니다 다들 수고하십니다 내일 또 봄요 형들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스스로 링에 후 parad이10 저 20분에 방종하겠습니다 오늘 아 퍼디님 들어가세요 퍼디님 들어가세요 아 나 오늘 홍구랑 스폰 했었구나 기억 까먹고 있었어요 오 저 강태요? 저 20분에 30분 사이에 방종할게요 강태드릴게요 그러면 졌어요 아 나 오늘 우리 딸기맛사탕님이 17개 6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딸기맛사탕님 74개 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딸기맛사탕님 아 우리 또 104개 우리 또 딸기맛사탕님이 104개 감사합니다 아 나 오늘 우리 204개 17개 6개 7개 14개 100개 204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4개 또 우리 딸기맛사탕님이 204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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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딸기맛사탕님이 또 우리 딸기맛사탕님이 팔구이게 또 감사합니다 딸기맛사탕님도 진짜 요새 너무 많이 써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딸기맛사탕님 진짜 17개, 69개, 74개, 104개, 204개 팔구이게 맞았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딸기맛사탕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힐링풍이요? 아 감사합니다 힐링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힐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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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코드님 스폰 줘서 죄송하네 감사합니다 딸기맛사탕님 너무 감사합니다 윤중이 형? 아 윤중이 형 또 잘할 때 잘하시겠지 이제 좀 있으면 돌아올 때 됐어요 여러분 조금 부진할 수 있지 아 또 우리 곰주님이 이영오게 또 감사합니다 이영오게 또 감사합니다 이영오게 우리 또 곰주님이 안좋으셨네요 아까 오시자마자 싸주셨는데 이영오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와 진짜 감사합니다 이영오게 하고 또 천상계 이 곰주다님이 좋아하는 천상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곰주다님 와 아까 5,050개 싸주셨거든요 와 그리고 이영오게 하고 또 천상계 너무 감사합니다 아 또 우리 코드님이 17개 이영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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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뭐야 이거 파리사계 또 17개 6구교 7사계 100사계 200사계 파리사계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또 힐링하라고 저 딸기맛사탕님부터 또 딸기맛사탕님부터 곰드라님이 또 많이 찾으시고 후준이 또 이렇게 파리사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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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흥태시켜드릴게요 흥태시켜드릴게요 예 아 이거 곰드라님 모르세요 저희 방 새롭게 유행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딸기맛사탕님이 17개 6구교 7사계 104개 204개 892개 곰드라님 또 이영호개 천상계 코드님이 또 17개 6구교 7사계 104개 204개 파리사계 토나 아 곰드라님 곰드라님 호드라님 저의 방 새로운 유행이었어요 저희방 한 요번주에 완전 유행돼가지고 그 뷰지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유행시켰는데 코드님하고 딸기맛사탕님하고 레전드님하고 다들 물드셔가지고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약속다윈 안할래요 그냥 보여줄게요 아아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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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수 없네요 내 맘 못 숨기엔 그대는 너무 아름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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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살 좀 빠졌다니까 아아 얼굴살 빠졌다니까요 와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딸기맛사탕님 곰두단님 그리고 코드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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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오늘 곰두단님 오고 제가 한편밖에 안했나요? 아 곰두단님 왔을 때 또 이기는 모습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별로 안 졸려요 저 오늘 별로 안 졸려요 참 많이 잤어요 저 아 내일 또 병원 가야 되네 아하 허허 내일 또 병원 가야 되네 허허 허허 늙은거 압니다 알아요 저도 압니다 아 예 펜샵대요 알겠습니다 르비 누님 어서오세요 르비 누님 어서오세요 결혼이요? 무슨 결혼이요? 호또가? 아 또 우리 루비노님 아 루비노님이 또 101에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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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비노님 호또가? 호또한테 맞아봐라 이 자식아 아 진짜 호또한테 맞아볼라고 호또한테 맞아봐라 이 자식아 헌 호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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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도사님 좋아하는 노래 하나 틀어드릴게요 아 좀 빠지지 않았어요 진짜 아니 좀 솔직하게 얘기해줘요 여러분 자꾸 그러니까 제가 현실 감각이 없어지고 자신감이 없어지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요새 아 좀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 놀리려고만 하지 마시고 곰다님 좋아하는 것도 제가 항상 기억하고 있죠 좀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 제가 좀 나가서 자신감이 없잖아요 요새 아 곰다님 왜 그러세요 아니 너무 많이 쓰셨어요 오늘 아니 그럴라고 노래 틀게 아니에요 곰다님 아 감사합니다 곰다님 천상계 또 감사합니다 항상 항상 많이 싸주시지만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저 곰다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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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늘 5050개 이영오개 천상계만 두 번 써주었어 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곰다님 너무 감사합니다 천상계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천상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항상 많이 싸주셨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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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다님 고맙고 premiers 아니 많이 싸주신다고요 거꾸로 걷는다 돌아서기 아쉬워 거꾸로 걷는다 거꾸로 걷는다 거꾸로 걷는다 돌아서기 아쉬워 거꾸로 걷는다 저요! 단축키요! 어... 단축키... 저는... 저는... 갑자기 기억이 안나요 오늘 게임 생각이 안나요 갑자기 기억이 안나요 저는 게임을 해봐야 알아요 갑자기 기억이 안나요 건물이 4번부터였나? 건물이 4번부터였나? 30분에 딱 방종할게요 여러분 30분에 오늘 방종하고 내일 병원가야되니까 저는... 게임하면 안돼요 오늘 오늘 게임했어요 아 코드님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틀어드릴게요 뭐 틀어드릴까요 또 코드님이 노래 다하시더라고 웬만한 노래 병원가는 날에는 자제해야죠 손목이 요새 안좋아서 계속 병원 다녀요 아 그 노래 이미 있습니다 틀어드릴게요 예요 내일 낮 방송 아니 할수도 있어요 내일 낮 방송 네 내일 낮 방송 할수도 있어요 내일 낮 방송 할수도 있어요 몬스터님이 또 칠사개 또 감사합니다 또 칠사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몬스터님 또 칠사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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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스터님 감사합니다 몬스터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칠국에 또 칠국에 또 칠국에 또 칠국에 또 칠국에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몬스터님 감사합니다 아 또 우리 몬스터님이 또 우리 몬스터님이 17개 74개 104개 204개 79개 그리고 17개 79개 79요? 아 5탄 하셨구나 감사합니다 아 5탄 하셨구나 음풍 전문가? 어? 잠시만요 어? 어?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저희 방에서는 이제 코드님이 1인자로 올라오셨죠 저희 방에서는 올라오셨죠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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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좀 뷰지.. 뷰지님이 조금 더 흠 안 창피하게 쑤시는 것 같긴 한데 코드님도 뭐 이제 뒤지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코드님이 정도면 뒤지지 않습니다 이제 뒤지지 않아요 실제로 보면요 실제로 보면 실제로 보면 머리 크기 좀 안 커요 별로 안 커요 성동구 빵도리님도 펭강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동구 빵도리님도 펭강이 감사합니다 지.. 지.. 간님 그냥 시원하게 지금 머리 크기 인정해 주시면 안 돼요? 머리 크기 드립 지겹신 펭강이 감사합니다 캔빨이라니 캔빨이라니 저는 아니 좀 저에 대해서 좀 뭐라고 좀 하지 마세요 외모로 진짜 아니 예전보다 좀 살이 쪘다고 왜 이렇게 뭐라 그래 진짜 그냥 좀 뭐라 하지 마세요 자신감진 생기게 이제 아니 왜 이렇게 새벽만 되면 아 열일까지만 이렇게 오실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여럴까지 몇개 남으셨냐고 한번 봐드릴게요 잠시만요 고도님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가 봐드릴게요 한.. 9,000개 가량 남으신 것 같습니다 거의 다 거의 다 진짜 요새 아니에요 너무 요새 달려오셔가지고 코드님이 진짜 이번주에만 만개 더 쏘신 것 같아요 영호님은 게이들에게도 인기 많으실 얼굴입니다 예 코드님 그 정도 남으신 것 같은데요 그 정도 남으신 것 같은데요 그 정도 남으신 것 같은데요 날마다 엄청 많이 쏘셔가지고 어 윤종이 왔다 윤종이 하이 뭐해 윤종아 뭐해 윤종아 제거 왜 이렇게 예 뭐해 우리 저희 방 열 열 컷이요? 저희 방 열 열 컷 스타방중에 거의 제일 낫죠?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내 얼굴 구경 중이라고? 꼭 게임 좀 그만해 여러분 이렇게 스타방 중에 거의 제일 낮아요 아 물론 그것도 높은거지만 스타방 중에서는 낮아요 방송한지가 제가 얼마 안되가지고 흐하하하하하 은정아 내가 열혈 지켜줄게 안되겠다 밑에서부터 올라가야 되니까. 포로나부터 깨겠다? 예에 6천개 정도에요 샛없봤나? 맞을거에요 잠시만요 코드님 아 진짜 진짜 죄송해요 500개가 좀 500개가 더 있어야 돼요 진짜 죄송해요 한 번에 안 되셨죠? 아 진짜 죄송해요 아 진짜 죄송해요 진짜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와 와 와 와 아 진짜 죄송해요 한 번에 안 되셨어 아 얼굴 빨개진다 내가 아 그 정도 가량 남았다는 거였는데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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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와 뭐야 갑자기 6000개 아 진짜 죄송해요 진짜 500개 차이나요 아 진짜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아 코드님 진짜 죄송해요 아니 유도가 아니야 성렬 리액션? 미쳤나 쥐가 쏘는 것도 아니면서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와 죄송해요 진짜 유도할라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코드님 진짜 죄송해요 택자친구 희주보는 중? 아하 나는 뭐 와 코드님 감사합니다 코드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코드님 감사합니다 코드님 와 진짜 와 17개 6구개 7사개 감사합니다 우리 코드님이 17개 6구개 7사개 너무 감사합니다 코드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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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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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사게 파리사게 열혈 축하드립니다 호드님 열혈 축하드립니다 파리사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호드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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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님 너무 감사합니다 열혈 너무 축하드립니다 열혈 축하드립니다 와 와 와 열혈 축하드립니다 열혈 축하드립니다 와 진짜 열혈 축하드립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코드님 감사합니다 아니 유도한거 아니에요 진짜 제가 유도하는거 보셨어요 여러분 어 열혈 곧 코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인님과 회장님이 초대한다고요 저를요 회장님이 누구신대요 아 안돼요 평범한 풍으로 돌아가시면 재미없어요 코드님 코드님은 왜냐면 다른 분들은 계속 쏴온 이렇게 느낌있게 쏘아온 가닥이 있는데 코드님은 음란 풍으로 싸우셨기 때문에 그 컨셉으로 잡으셔야 돼요 곰뚜다님은 또 천상계 이렇게 있고 뭐 다 좋아하는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끼띠님은 이영호 이영구계 이런식으로 재미를 위해서 그렇게 가셔야 돼요 아 진짜 유도하는거 아니라고요 이게 무슨 유도에요 여러분들 breen 겨울 ㅋㅋ 74개 또 감사합니다 곰두단님 74개 감사합니다 우리 곰두단님 곰두님이 17개 69개 74개 104개 또 감사합니다 104개 104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4개 감사합니다 204개 204개 감사합니다 곰두단님 아니에요 곰두단님 오늘 너무 많이 싸주셨어요 아 204개 딱 좋습니다 204개 너무 감사합니다 204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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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두단님 아니 웃기잖아 또 곰두닌이 17개 69개 74개 104개 그리고 104개 그리고 또 824개 감사합니다 곰두단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또 곰두님이 824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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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두단님 감사합니다 와 아니 이거 내 친구 아닌가 너 내 친구 아니냐 다른 제대로 했어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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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반은 왜 제대로 했어요 아 소태님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도 우리 소태 소태 팀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들어가세요 소태님 내일 또 뵙겠습니다 수태님 곰두단님 이 못난 나는 너 아니 니가 뭔데 내 발성 가지고 그러냐고 나가세요 그냥 아 진짜 머리와 내 심장은 사이가 멀어서 사랑해 내가 무슨 가수냐 발성하게 아니 내가 무슨 가수도 아니고 발성 얘기를 하고 있어 아니 가수한테 가서 발성 연습하라 해야지 난 스타비제이야 스타비제이한테 로랑한거랑 비슷한거야 내가 왜 스타비제이겠어 어허 진짜 또 열받게 하네 감사합니다 곰두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너는 또 왜 그러냐 어허 근데 솔직히 발성 타고났거든요 저 저 발성 타고났는데 윤종이가 얘기하잖아요 저 진짜 발성이 커요 여캠이요 아니에요 저 여캠 안봐요 지금 잘 안봐요 여캠 가찌유 가찌유 芸 저 여캠 말고 안 보잖아요 저는 여캔방 잘 안봐요 잘 안봐요 여캔방 안보잖아요 와 진짜 윤종이 정윤종 술 먹고 싶다 요새 진짜 술 끊고 있는데 아 오늘 효원님도 중계방에서 그래 우리방은 각자 이미지가 하나씩 다 있으셔 중계방에서 쏘고 도망가셨잖아 이미지 변신 이미 늦으셨어요 아 출장은 2주나 다녀오세요? 아 출장은 2주나 다녀오세요? 제가 확실하게 기억해놓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를 마세요 걱정을 붙들어 매세요 걱정을 붙들어 매세요 걱정을 붙들어 매세요 제가 기억해드리겠습니다 윤종아 밥은 먹었어? 수현 한잔하자 언제 윤종아 술 먹고싶다 또 끊었어? 또 끊었어? 찬거냐 방금? 수도현 ㅠ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4로 갈아타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게 어울리세요 코드님은 아 나는 나는 일주일에 한 번은 마셔야 돼 2주에 한 번으로 근데 바꿔볼라고 2주에 한 번으로 바꿔볼라고 저랑 술 드실 분 흠 용이형하고 보성형밖에 없네 아 이제 진짜 아 허리 아파 갑자기 아 오늘 진짜 너무 진짜 감사합니다 아니 와 요새 진짜 너무 감사하네 진짜로 아 우기 형은 좀 머셔 가지고 가끔씩 우기 형은 어 윈종아 우기 형하고 한번 마시자 진짜 윈종아 윈종아 우기 형하고 한번 마시자 어때 오늘 게임은 끝났습니다 그럼 우기 형하고 한번 마시자 우기 형하고 자 지금은 안 와요 우기 형도 우기 형이라 해도 지금은 안 오세요 근데 우기 형네 집 쪽 가서 한번 마시고 싶은데 글쎄요 그것도 좀 잠잠해지는 분위기네요 일단 봉준이 형 오늘 사고 났다고요 그러고 보니까 아니 김봉준씨는 운전을 좀 험하게 하셨나 왜 그러셨지 큰일날 뻔하셨네 살 좀만 빼고 염색이나 해야겠다 방송국 공지에 뭐가 있어요 아프리카 방송하는거 초창기에 후에 많이 했었어요 초창기에 되게 힘들어 했어요 저 진짜 심적으로 저 지금 글쎄요 너무 센색으로는 안 하려고 생각 중인데 근데 용이 형도 하면 한다만 하시는 듯인데 용이 형은 근데 약간 그 봉준 형들 집에서 하시고 싶어 하시더라 보니까 퍼펙트 시카님 어서오세요 왜 왜 왜 용이 형 왜 아 왜 그래 면도 아 영상통질로 복수말리셨어? 아니 근데 희주님하고 좀 잘 될 수 있는 것 같지 않아요? 희주님도 좀 호감이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용이 형 아신다 하셨다면서요 희주님도 너무 신나고 아! 희주님이 딱 보니까 어장관리 사이즈라고? 그거는 몰라요 여러분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돼요 저분이에요! 곰돌아님 저분이에요! 이분이에요 이분! 저희방 음란풍 유행시킨 분 이분! 이분이세요 이분! 이분! 지금 본캐 정지 당하셨어요 지금 본캐 지금 정지 당하셨어요 궁금해 하셔가지고 코드님이 제일 반겨지시네요 진짜 이제 아재라는 말도 질린다 질려 두산 우승했네요 어? 어이구 뷰지님 코드님 음란풍으로 열혈타셨습니다 아니 진짜 거의 이번주에 다신거에요 이번주에 진짜 엄청 많이 쏘셔가지고 며칠전부터 어마어마하게 쏘였어요 진짜 지ас장 정지 당하셨다고요? 크크크크ch 어어 아YE 대전 토요일에 팬미팅하나고요? 글쎄요 토요일날 팬미팅하기 힘들 것 같은데 저 거의 바로 올라올 거라서 모르겠어요 어? 몰스터님도 곧 열혈 오신다고요? 야 이거 뭐야 오늘 팔베팔림도 이번주 안으로 열혈 들어오신다고 하셨는데 복이 터졌는데? 와 와 두 분이나 또? 와 팔베팔림도 오늘 열혈 들어오신다고 하셨거든요 이번주 안으로 열컷이요? 2만개 조금 넘습니다 네? 컷에서는 안 놓으신다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코드님 19등이세요 코트님 19등이세요 저 머리 올렸다가 팬들한테 욕먹어가지고 내렸어요 무슨 월드투어예요? 아 진짜 나를 웃기네 아 진짜 비해 아 너무 웃기지 않는 작은 불빛이 여기 반짝 살아있어요 코드님 17등 가즈 아 오늘 너무 맛있어졌어요 오늘 너무 맛있어졌어 다시 늙어갈때에도 아 진짜 대단히 봅시다 아 저는 진짜 처음에는 이 언제 언제 올라갈까 했는데 그래도 요새 되게 빨빨리 진짜 올라가는데 너무 요새 진짜 막 기존 열혈들은 또 이탈도 별로 안하시고 그냥 계속 있어 주시고 또 새로운 열혈들도 진짜 너무 많이 와주셔가지고 그리고 많이 싸주시는 분들도 많이 와주시고 진짜 제가 게임할때 헛 게임하진 않은 것 같아요 진짜 제가 그래서 열심히 하고 좀 막 어디 문제 안 읽히고 이렇게 잘 생활했던게 지금 와서 이렇게 복 받는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들이 너무 좋게 받으셔가지고 아 교재님도 최근에 폭행 오지게 해주셨잖아요 하루 아주 그냥 오지게 날 잡고 폭행해주셨잖아요 어 배꼽님 어서오세요 와 또 어제 어제 폭행해주신 분 어제는 코드님하고 배꼽님이 진짜 오지게 폭행해주셨지 요새 꼭 한 분씩 와서 폭행해주시는 것 같아 진짜 오늘은 진짜 더드님도 낮을 진짜 많이 사주셨고 곰도다님이 또 오지게 폭행해주셨고 그리고 또 우리 담영호님이 오셔가지고 또 이용호빵에 쏘시고 가시고 딸기맛세탕님하고 888님하고 코드님하고 아 어제 우채미님 장난 아니었죠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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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제 장난 아니었죠 저희 방은 그냥 술 취 술 취하셨을 때 술 먹고 와서 술 취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냥 싸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냥 게임하고 좀 떠나서 많이 싸주시는 것 같아요 진짜로 저한테 그냥 진짜 팬심으로 싸주시는 것 같아요 또 저 질 때는 진다고 또 많이 싸주시고 힘내라고 이길 땐 또 이겼다고 많이 싸주시고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 저희방 분들한테 다들 저도 네 어 팬덤이 저는 진짜 못 느꼈는데 아프리카 와서 되게 진짜 아 아이 그 막 진짜 막 몇개 차이가 안나요 그쪽 예? 17등이요? 아 근데 조현종 캐스터님이 저를 항상 제일 엄청 높게 봐주세요 진짜 너는 항상 다르게 해야 되는데 너는 진짜 다르게 움직여야 돼 너만은 다르게 움직여야 된다 맨날 이런 말씀 진짜 많이 해주시고 술 먹으시다가도 항상 제 앞 진로에 대해서 엄청 얘기해주세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아린님 팬가기 감사합니다 요한이가 귀를 이렇게 닦아놨으면 너가 이제 이렇게 닦아놔야 된다 이러면서 나중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러면서 맨날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진짜 아 또 우리 코드님이 mutations 힘들게 했고 204개 204개 감사합니다 코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드님 204개 voila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4개 아 감사합니다 코드님 grap 탑 음랑코드님 감사합니다 reform immt soft perder 고마워요 따뜻하게 나를 안아줘 이 사람 때문에 진짜 유도하는거 아니에요 아니 아 여러분 솔직히 이렇게 많이 써주셨는데 제가 유도를 하겠어요? 아니에요 진짜 유도나 저는 진짜 너무 감사해요 지금 그냥 감사할 따름이에요 저는 어 저희 방을 표현하자면 20등부터 17등, 13등까지 별로 차이 안나고요 또 10 2등부터 8등까지 별로 차이 안나고요 그 위에부터 막 좀 되게 높아요 7등부터 그리고 또 이제 4등 곰두단님부터 진짜 또 높으시고 엄청 높으세요 곰두단이 그리고 회장님이 진짜 높고 흠 사랑해요 고마워요 따뜻하게 나를 안아줘 이 사랑때매 나는 살 수 있어 돌아가도 다른 방에도 진짜 많이 싸주셨었걸요? 제가 알기로 형 그냥 맨날 왜냐면 너무 힘들던 시간을 제가 저한테 얘기했을 때 다른 방에도 되게 많이 싸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효은님이 효은님도 엄청 많이 그래서 진짜 저희방 콜라님도 있는데 배꼽님이 이영옥에 이영옥에 너무 감사합니다 배꼽님 플래시배꼽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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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저는 되게 아 마린 회장님이 유미느님 방 열혈이시구나 효은님 오늘 왔다 가셨어요 이미 클라웨이 쏘옥 아아아아아 으으음 으응 저번달에는 진짜 거의 토끼띠님하고 효은님하고 곰두다님이 완전 주우로 지켜주셔가지구 걱정 많이 했었는데 진짜 다행이었는데 또 이번달은 이번달도 긍까 항상 아프리카하면 그런거 있는거 같애요 그래도 그냥 걱정이라는거 좀 있는거 같애요 근데 항상 그래도 진짜 신기한거 같애요 저한테 또 제가 뭐라고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니까 회장님 빨모 좋아하세요? 빨모 좋아하세요 저..빨모 엄청 좋아하세요 빨모 잘하신다고요? 빨모 좋아하세요? 빨모 되게 좋아하세요 회장님 저랑 했었어요 2대1 그.. 저.. 회장님하고 마린 회장님하고 오렌지님하고 현 blogs 저하고 어? 왜?왜 되셨어요 코드들님? 제 팬이 왜 되셨나요 e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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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id 아..감사합니다 와쿠 대장 철군 주제주만전 honour bert 어디서 뭐해 개쓰레기새끼 미친놈이라면 난 변했대 맞네 니습관 목소리 성격 recruitment 이제 내가 기피하는 스타일 아..하고 있는 이유에서 많은 걸 포기하셨다고요? 저하고 비슷하시네요. 아... 어? 어? 왜? 마술사세요? 설마? 야, 지금 타이밍에 이러지 마. 나가, 나가. 나가, 이제, 지금. 나가세요, 좀. 진짜. 어? 마술사신가? 서해 아버지, 회장 아니에요. 이상한 소문 잘못 퍼져가지고. 와... 예. 아, 누님. 저 머리 그렇게 크지 않아요. 누님. 저 머리 그렇게 크지 않아요. 지타, 지타 사람들이 장난치는 거예요. 누님. 누님까지 이렇게 되시지 마세요. 누님, 믿지 마세요, 저거. 아, 예전에 제가 스타리그 우승하고 사진 찍은 거 보였어요. 우리 개소리들 전부 참았네. 가만히 안 돼. 울상한 새끼, 어? 혼자 드라마 찍고서 항상 울상한 새끼, 어? 아, 그때 제가 울었죠. 어? 아, 또 지훈님이. 아, 이러보기로 팬들에게 감사합니다. 동군병에게 감사합니다. 지훈님이. 아... 지훈님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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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훈님 감사합니다. 아, 저거 이거, 이거, 이거 말씀하시죠. 여기. 이거 여기. 어디야? 이거 말씀 하시는 거죠, 코드님. 이거 되게 심하게 찢어졌어요. 예? 팬이시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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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이 감사합니다. 아, 실례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원래 소통을 좋아해가지고 제가 게임 BJ이자 소통 BJ예요. 제가 꿈이 라디오 BJ이어가지고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왼손인데 아, 저 게임 많이 해가지고 그래요. 게임을 너무 많이 했어요, 저. 그래가지고 에? 지금 놀리시는 거예요? 놀리시는 거예요? 와, 진짜 아니, 근데 진짜 저 좀 그만 놀리세요. 저, 아니, 지은님한테 하는 거 아니고 저희 방분들이 너무 놀려가지고 저 진짜 자신감이 바닥을 찍어요. 제가 살이 아무리 쪄도 그렇지 진짜 이제 뺄게요, 살 살 빼고 루비누님 샵 가가지고 염색하고 올게요. 조만간에 남캠 형들은 K형만 봐도 잘생겼지만 말도 너무 잘해요. K형 그래도 몇 번 봤는데 K형은 말도 너무 잘해가지고 K형은 진짜 말도 잘하시더라. 남춘님도 말 잘하시고 얼굴도 진짜 잘생겼고 진짜 대박, 대단한 것 같아. 아, 근데 K형 되게 매력 있어요. 저는 K형이랑 그래도 자주 연락하니까 윤종아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저는 아, 저 왜 그러세요. 저 또 깔려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저 깔려요, 진짜. 왜 그러세요. K형이 왜 그러세요. 저 진짜 깔려요. 왜 그러세요. 아, 형갈통, 형갈통? 야, 이렇게 달달한 분위기에 너는 안 되겠다. 아, 또 우리 백곰님이 영호계 감사합니다. 이 영호계, 아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백곰님, 감사합니다. 영호계 또는 너무 감사합니다. 야, 유언 남겨라 너. 잠시만요. 백곰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 유언 남겨. 너는 이 달달한 분위기에 너는 용서가 안 된다, 내가. 입도 봐, 너 유언 남겨. 유언 남겨, 빨리. 아, 진짜. 백곰님 너무. 빨리 왔네. 아, 너 좀만 기다려라. 이쪽 봐. 백곰님 540개 더 감사합니다. 오사공개. 아, 진짜. 어제도 미친듯이 쏘고 가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아, 요새 진짜. 날마다 너무 회복행 많이 해주셔가지고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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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잊어봐. 너, 내가 차려야 된다. 너 이리로 와. 잊어봐. 아니, 형. 갈게요, 저. 자, 다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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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와아 이영오판기 이영오판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아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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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오판기 아 진짜 아 미쳤다 진짜 와아 이영오판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부터 어제 처음 오셨거든요? 근데 이틀동안 진짜 만개도 더 쏘신거 같은데?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아 월 별풍 5위요? 저는 1등 한번만 해보고싶어요 진짜 지금 몇등이에요? 진짜 1등 한번만 해보고싶은데 흠 너무 감사합니다 백곰님 근데 1등은 죽어도 못하는거 같애 그 여캔완캔분들이 그냥 넘사벽이더라 보니까 진짜 1등 한번만 해보고싶었는데 아 지은님이 1등이셔? 아 아 지은님이 별풍 1등이셔? 아아 와아 아 진짜 몰라봤어요 몰라봤어요 죄송합니다 진짜 지은님 아 진짜 죄송합니다 아 몰라봤어요 아 1등이 예 백곰님 예 아 1등 아 와아 지은님이 1등이시구나 아 와아 1등이시구나 아 아 1등 아 2등이시라구요? 이제와 어떡해 모든식 2등등인데 넘사벽 아니에요? 2등도 진짜 넘사벽인거 같은데? 와아 진짜 몰라봤습니다 그 결제방법 좀 바꿔달라고 그만해줘요? 예? 결제방법이요? 누구한테 말해드릴까요? 제가 말해드릴게요 제가 회사한테 말할까요? 제가 힘은 없지만 또 저희 회사가 아프리카니까 흠 좀 이것 좀 바꿔달라고 CR도 안먹힐거에요 근데 죄송해요 저 힘이 없어요 저는 그냥 회사에 소속된 그냥 하나의 선수에요 저 선수 때하고 똑같아요 저는 맞아요 아 저희 방에 지우의 인호님이 가끔 오시거든요 새벽에 가끔 오셔가지고 또 막 쏘시고 가시고 하는데 맞아맞아 아 지우님 제가 몰라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넘사벽 이승부인줄 몰랐습니다 뭐 용.. 조용필 할아버지 노래요? 저 게임 다 했어요 오늘 저 이 노래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할아버지에요 아니 아저씨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 할아버지라고 해가지고 원래 아 아 아 저는 팬가입 받았으니까 제가 꼭 팬가입하러 가겠습니다 진짜 아니 아 진짜요 좋아해주시는 여러분 많으세요 다들 감사하네 진짜 아 아 네? 지면 안되죠 아니 내 귀가 근데 좀 좀 포스있을거 같아가지고 흠 흠 난 너란 거 묻었지만 넌 나를 품은 채로 웃었네 오늘 같은 밤엔 흠 흠 비밀이시라구요? 주요님 컨텐츠 카레이서 그거요? 흠 아니 저는 저는 근데 운전면허도 없어요 그 운전면허 없으면 못하는거 아니에요? 저 일꾼 다 빼고 다 빼고 최근에 했어요 저 최근에 했는데 그냥 졌어요 진짜 저 최근에 했어요 여장분하고 했는데 그냥 졌어요 야 윤종아 아니 왜그래 윤종아 또 내 남자친구 후 내 남자친구가 또 아니 그 카레이서 아하하하!? 카레이서요? 그거 말씀하실라고 하시는거죠? 아 그거 그 후어어어 앙 너란 꿈을 꿨었지만 넌 나를 품은 채로 아, 면허 있으세요? 와, 능력이 있으시니까 아니, 무슨 컨텐츠 하는 거 있으시다면서요 그게 운전면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저도 오늘 온갠내서 나왔다는 거 들었어요 잠시만요 뭐라고요? 어? 운전이가 얘기한 게 좀 있긴 한데 아, 운전이요? 운전면허가 없는데요? 그 컨, 그, 그 컨텐츠에 진짜 운전면허가 없어도 돼요? 제가 2007년 데뷔니까 2007년에 중3, 중3 때 데뷔했을 제가 어, 중3, 중3 때 데뷔했어요 2007년, 어, 제가 2000, 어, 그 정도? 아니, 아니,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아, 없어도 된다고 알겠습니다 제가 운전 가르쳐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배워야겠다 카레이서 하면서 배울게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배울게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배울게요, 진짜로 아니, 근데, 제가 지금은 무슨 컨텐츠 하기에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제가 뭐만 해도 욕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되게 예? 헬멧이요? 아, 잠시만, 아, 잠깐, 두, 두 손자가 너무 아픈데, 지금? 아, 진짜, 아, 너무 아파요, 갑자기 아, 잠깐만 아,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아, 갑자기 아파요, 아, 게임 진 거 같애 아, 안되겠다, 갑자기 배고파졌다, 안되겠다, 저 선식 가지고 블랙이요? 블랙은 안 당했어요, 블랙은 안 당하죠 강태정도? 강태정도 나홍님, 어서오세요 아, 저는 집에서 진짜 편안하게 있어야 돼요 네, 노래요? 하하하하하하 오아 지윤님 아니, 이거, 이러다가 아니, 지윤님, 여러 분들 여기 계시면 어떡하실나 모르겠어요 여캠 분, 여캠 방문 이런 거 막 되게 싫어한 당신던데 아, 또 우리 배꼽님이 영호기야, 감사합니다 영호기야,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배꼽님 아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와 주윤님 한 포스가 미치신데 와 오늘도 미쳤다 이거 진짜 뭐야 진짜 오늘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이후보팡글 이후보팡글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백곱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백곱님 와아 와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후보팡글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백곱님 아 감사합니다 와 이거 이틀동안 만개 훨씬 넘게 서신거 같은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백곱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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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아니 뭐가 재밌다고 그렇게 웃기세 어 내꺼 어디갔냐 선시 흠 아 아 아 코드님 말씀하세요 아 또 백곱님 11개 2개 또 33개 44개 와아 5개 또 66개 66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칠칠칠개도 감사합니다 백곱님 감사합니다 워 어 구구구구구굿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팔팍에 구글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배꼽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200개 감사합니다. 200개 너무 감사합니다. 200개 감사합니다. 와.. 하하하하하하 와 미치겠다. 미쳤다 진짜. 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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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팔먹 엄청 나으라구요? 아 팔먹은 근데 저도 나고 싶은데 제가 병원 맨날 가잖아요. 저 평생 안고 가야 된대요 와 배꼽님 배꼽님 아 바지 이거 죄송합니다 처음 오셨는데 죄송합니다 바지 원래 제가 편하게 게임을 할 때 무조건 편하게 해야 돼 저는 게임이 진짜 무조건 게임을 이겨야 돼서 아 배꼽님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배꼽님 와 아니 요새 진짜 복이 터졌다 아니 오늘 이번주에 열혈 들어오신다고 하시고 또 삼성몬스터님도 곧 열혈 들어오신다 하시고 배꼽님도 완전 별폭행 뭐야 이거 아니 이틀동안 몇개 쏘신거야 진짜 음 엄청 이틀동안 아 토요일날 저 사인할 때 못오세요 아 그리고 코드님 열혈 들어오시고 오늘 맞아 코드님 오늘 열혈 들어오시고 아 진짜 복이 터졌다 아 사인회 못오세요? 아 아쉽네 배꼽님 옥상달빛 옥상달빛 아 뷰지님 감사합니다 뷰지님 감사합니다 그립고 그리워서 외로워져 이게 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노래 안녕히 가세요 아 잠시만 아 이거 아니 아니 읽어드려야지 당연히 모든 시간 모든 공간 내 주위에 온통 너뿐인 것 같다 아 예 지우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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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방 팬분들 진짜 매너 좋으시죠 아 또 지우님 귀여우게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여우게 또 감사합니다 지우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또 이파리게 또 감사합니다 제가 조만간에 진짜 팬가입 가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펜가입도 감사합니다 펜가입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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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자꾸 왜 약조구 병주시죠 아니 와 헬멧이요 김칼린 또 팬가기 감사합니다 그러면 63 센치짜리 63센치짜리로 해주세요 왜? 강태요? 아 강태는 제가 어떻게 안돼요 안돼요 아 장난이죠 왜 그러세요 저 군대도 안가서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맨날 63센치라 그러니까 그런거죠 제가 군대 안가서 죄송해요 군대 안가가지고 봉준이형이 7센치자구요? 아니 그 봉준이형 사고 난건 진짜 어떻게 된거에요 안다쳤나 연락해봐야겠다 이따가 내일 해봐야겠다 아 얘 진짜 제가 팬가에 한번 갈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을 노래하자 아 또 이영오게 또 감사합니다 와 뭐야 이거 아 가셨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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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사 보사 이영오게 또 이영오게 또 이영오게 또 라라라라라 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 저요? 글쎄요? 그 라라님이 한번 와서 쏘시고 아 라라님한테도 팽강에 가야되는데 못갔다 내가 아니 아니에요 무슨 표정이 어두워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갑자기 예 K형만 팬가봐라 갈게요 K형 지금 방송해요? 저 오늘 방송하고 K형만 팬가봐라 가야겠다 맞아 K형만 팬가봐라 갈게요 K 방송하고있네 이따가야겠다 아 또 우리 배꼽님이 영옥에 이영옥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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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꼽님 감사합니다 배꼽님 이영옥에 감사합니다 아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배꼽님 아니 아니요 좀 이따가 갈게요 저 방종하고 저 혼자 갈게요 아 혼자 갈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방송하고 있을 때 가면 괜히 민폐될 수 있어가지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 또 177개 감사합니다 배꼽님 177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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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꼽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77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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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잠시 미쳤다 생각했는데 잠시 미쳤다 생각했는데 사랑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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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와보니 아니 진짜 몇개 쏘시는거야 아하 아하 177개 감사합니다 몇분이 와 와 진짜 이틀만에 이틀만에 몇개 쏘셨지 진짜 와 이틀만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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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개 와 어제 팬가입하셨는데 진짜 와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따르마 안가요 안갑니다 와 저 진짜 널 꺾는다고 계속 그 향기가 내게 될까 배꼽님이 진짜 어제부터 넌 쓸쓸한 매대에 얘기하면서 안아주려는 내 손을 밀쳤어 제명할 자격으로는 너 괴롭다 배꼽님 배불리 그렇기 헉 ㅋㅋ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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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오늘 진짜 미친거 같은데요 오늘? 오주의 감사합니다 레토리 감사합니다 진짜 작품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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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감사합니다 진짜 와 아니 이틀만에 진짜 또 1,2개 2개 3,4개 3,4개 또 4,4개 또 1,2개 2,2개 3,4개 5개 3,4개 뭐야 진짜 미치겠다 6,6개 또 감사합니다 맥꼬님 7,7개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8,8개 더 감사합니다 9,9개 감사합니다 9,9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1,1개 더 감사합니다 1,1,2개 3,4개 5,5개 6,6개 7,7개 8,8개 9,9개 1,1,1개 10,9개 10,1개 10,2하 10,05개 12,000 아 그리고 또 186개 또 감사합니다 우리 배꼽님 186개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86개 186개 감사합니다 배꼽님 감사합니다 우리 배꼽님이 186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진짜 별풍선이 와 진짜 별폭행이 굉장하시네요 186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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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번달 4위라고요? 그래도 기분 좋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4등이래요 저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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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여열분들 비롯하셔가지고 매니저분들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진짜 또 새롭게 오신 분들 있고 너무 많이 쌓여져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을 깉어와지가 않아요 이 분에ственно 이 분이 여행은 이 분이 없던 Bean 이 분이 여기서 이모 이 분이 이 분이 아 zuf 아하 너무 많이 차야 안되요 아니 4등도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 덕분에 4등까지 온 것도 진짜 대단한 거예요 진짜로 와 진짜 아니 이거 열혈 들어오시겠는데 진짜? 와 진짜 이영 오빠 감사합니다 이영 오빠님 와 이분 뭐야 진짜 이영 오빠님 어디 뱅가에 마시더니 뭐야 이분 이영 오빠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영 오빠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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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여기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와 와 진짜 많이 쌓여주셨어요 와 진짜 와 이틀 동안 진짜 와 와 18,000개 쓰셨대요 이틀 동안 와 감사합니다 맥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진짜 임팩트가 진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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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오 에 consumes Testament . . . . 네 nhiên . . . 약 한 한 5천개 정도 차이 납니다 정확히 말해드려도 되나? 정확히 말해드릴까? 아까처럼 불쌍해서 생겨진데? 아예 말씀을 한 4,400개 정도 4,500개 정도 4,400개 정도 차이 납니다 너무 근데 너무 많이 싸주셔가지고 그 정도예요 저희방 11컷이 딱 그 정도 23,000개 정도 아세요 아 근데 아 예? 아니요 저는 다른 BJ들이 대놓고 쳐가지고 열애컷 보는 것도 많이 봤는데요 다른 BJ 형들이 대놓고 그냥 열애컷 거기 쳐가지고 보여주시던데? 왜 딴지 거실라고 또 우리방 오셔가지고 또 왜 그러시지? 아니 물어보셨잖아 아니 배꼽님이 물어보시니까 내가 알려드린 거지 배꼽님이 물어보시니까 알려드린 거지 저 팝이에요 뭔가 11,000개여? 괜찮을거야 말해 주다 와 진짜 넘사벽이구나 백만개여? 아 니가 뭘 한다고 자꾸 얘기하세요. 나가세요. 그냥 아까부터 이상한 소리 하네. 합의를 뭐 5년 해야 달아. 능력 있으면 다는 거죠. 아프리카에 주시면 다는 거지. 내가 회사가 아프리칸데 나 매니지먼트 계약이라고 아프리카라. 대단하신 분이구나. 부드러운 미술을 꿈에 놓고 있어. 스타방이 5등 안에 드는 거 처음이에요? 할 수 있으려나? 하루 이틀이면 막 금방 따가 잡히고 그러지 않아요? 다른 방들 진짜 장난 아니지 않나? 10등 안에 있는 사람들. 너가 또 울었지만 넌 나를 품는 채로 웃었네 오늘 같은 거 처음이에요? 다행이다. 저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처음 이런 거. 처음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아 또 우리 백곰님이 이영옥에 감사합니다. 이영옥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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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옥에 감사합니다. 이영옥에 감사합니다. 이영옥에 감사합니다. 이영옥에 감사합니다. 이영옥에 감사합니다. 이영옥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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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3,4,5개 또 감사합니다 메꿈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메꿈니 감사합니다 3,5개 아니 진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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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쏘지도 않는 애들이 있었냐 나한테 왜 그러냐 와가지고 2,5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메꿈니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숨쉬고 있습니다 오 게임 방송으로 TOP5 로이드 리우 처음입니다 와 메꿈니 마지막으로 또 이용오빵기 열혈 축하드립니다 메꿈니 열혈 축하드립니다 메꿈니 와 진짜 열혈 축하드립니다 와 오늘만 열혈 두 분이 들어오셨어 열혈 축하드립니다 영원팡에도 감사합니다 메꿈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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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꿈니 우와 와 와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열혈 열혈 너무 감사합니다 열혈 너무 감사합니다 열혈 너무 감사합니다 메꿈니 열혈 축하드립니다 열혈 축하드립니다 열혈 축하드립니다 메꿈니 열혈 축하드립니다 열혈 축하드립니다 열혈 축하드립니다 열혈 축하드립니다 열혈 축하드립니다 진짜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백곰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소변태란 영혼은? 아빠 주무시러 가셨다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열혈 두 분이나 들어있어서 코드님 오늘 백곰님 축하드립니다 코드님 백곰님 세명 고여? 왜? 왜? 몬스터님? 세명 고여? 왜? 무슨 소리야! 몬스터님? 그냥.. 감사하신 분들이죠 다 감사하지만 특히 열혈 분들은 더 감사하죠 진짜로 흐으으으 Arthur 흐으허허허허허 expired 아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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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어 우어 아니 오늘 진짜 뭐지 무슨일이죠 오늘? 에엥 각좀 재신다고요? 하하하하 오오오오오오오오오 각재신다고요? 각 재신다고요? 하하하하 몬스터님 봐드릴게요 아니 원래 어디 열혈이세요 몬스터님은 아 저를 원래 계속 좋아하셨구나 3439개 쏘였어요 3439개 감사합니다 3439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439개 쏘였습니다 아 윤중이 형 방하고 제욱이 형 방 아하 배꼽님은 23600개 쏘였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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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사합니다 배꼽님이 19등 이시네요 지금 아 두 분이 열혈 들어오셨어 진짜 아니 생일날 이후에 두 분이 들어오신 건 처음인 것 같은데 근데 아니에요 배꼽님 근데 밀리셔도 그런 거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항상 그냥 오시면 돼요 아니 밀리셔도 돼요 그냥 제가 매니저 한 번 드리면 전 절대 안 뺏으니까 그냥 그냥 오셔서 편하게 보시면 돼요 저는 진짜 다 감사한 분들이에요 물론 감사한 정도가 다를 수는 있지만 사람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사랑은 아파서 고마원님이 14등이세요 고마워서 대견해줘 이게 다 무슨 일일까 이 길이 그 길이 아닌걸 연비님은 연비님은 지금 37등이세요 1등이요? 1등 컷은 제 입으로는 좀 말씀드리기 힘들고요 다른 분 컷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1등은 다 아세요 1등은 다 다들 저희 방에서 얘기해 주시면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화요일 열혈 두 분이 들어오시네 와 이런 날이 있냐 아 튕기셨어요 코드님 아 본캐요? 또 우리 몽불랑님 5개 감사합니다 또 우리 뷰지님 5154개 감사합니다 뷰지님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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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올려놓는다고요 예 많이 쏘셨어요 하루에 거의 다 쏘였죠 하루에 저희 방은 진짜 여러 경쟁 안 하셔도 돼요 진짜 저희 방은 저희 방은 안 하셔도 돼요 진짜 다 사이가 좋으셔가지고 저희 방은 그런 거 진짜 없어요 잠시만요 여러분 잠시만요 지금 감사합니다 저도 화장실이요? 아! 로일주님 이겼어요? 남자 1등이라고 감사합니다 진짜 용이형도 19등 스타방이 그냥 근데 꾸준한게 중요한데 진짜 그래도 항상 그래도 한 3달 전부터 꾸준하게 진짜 저희 방분들이 많이 싸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진짜 뭔들바를 모르겠어요 진짜 이 행복한 3개월을 보내고 있어요 진짜 아닌가 4개월인가 3개월 3개월 진짜 저도 방송 재밌어서 열심히 하기 시작했을때부터 너무 많이 싸주셔가지고 진짜 저희 방분들이 저는 진짜 근데 너무 감사해요 제가 진짜 저희 방도 막 위기가 몇번 있었거든요 너무 감사하죠 진짜 어! 한성몬스터님 하이.. 하이.. 아 나갔다고 했어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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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몬스터님 만두개 감사합니다. 우리 몬스터님이 또 만두개 그냥 핵을 쏘시네 미치겠다. 너무 무리하셨다고요? 만두개는 충분합니다. 진짜. 다음에 하셔도 돼요. 진짜로. 만두개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몬스터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오늘 진짜 무슨 날이야 이거. 이 시간에 만두개를 받아보는건 진짜 생일때 이후에 처음이네요. 이 시간에 맞는건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오늘 아 이게 무슨 날이야. 이게 별폭행의 날인가 진짜. 버드님이 낮에 엄청 쑤시고 홍지님이 엄청 쑤시고 버드님이 엄청 쑤시고 딸기맛 사탕이 많이 쑤시고 마지막으로 또 우리 몬스터님 만두개 감사합니다. 와 와 와 이 시간에 만두개? 와 와 와 와 와 와 몬스터님 감사합니다. 아니 다음에 가신다면서요 몬스터님. 아니 이게 마지막으로 내장의 눈에 맞지 Rig 오 오우우우음 아 도프옷에 1944 팬가 больше 감사합니다 으어 ㅋㅋㅋㅋㅋㅋ 아 감사합니다 만두게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와 머리가 띵하네요 진짜 지금 와 만두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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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게 감사합니다 만두게 와 와 고맙습니다. 오오오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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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오늘 시간에 너무 감사합니다. 와 제 머리가 정말 힘들어요 지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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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만두개 이 시간에 만두개 이 시간에 만두개를 이렇게 생일때 이후에 또 받아보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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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와 감사합니다. 진짜 원수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0827님 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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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이게 무슨 폭행이냐 진짜. 아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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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아니 몬스터님 무리해서.. 아 무리하셨다면서요. 무리.. 무리하시지 마시고 그냥.. 그냥 자주 놀러와서 그냥 보세요. 몬스터님 괜찮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만두계 진짜.. 아.. 무리하셨다니까.. 과거의 노력이요? 그냥 여러분들이 좋게 봐주신 거죠. 진짜로.. 그것밖에 없죠. 저는..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제 게임 BJ인데 그냥.. 그냥 제 게임보고 저 좋으셔가지고 그냥 싸주시는 건데..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웃음이 웃으면 어쩌죠.. 감사합니다. 머리 크기요? 또 우리 배꼽 님이.. 또 이 영옥에.. 감사합니다. 배꼽 님 감사합니다. 이 영옥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옥에.. 감사합니다. 영옥에.. 영옥에.. 이 영옥에.. 감사합니다. 배꼽 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배꼽 님. 감사합니다. 배꼽 님. 가초신성 님도 생활 감사합니다. 이 영옥에.. 또 감사합니다. 우리 배꼽 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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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뱃검님 진짜 이틀동안 이틀만에 뭐야 이틀일구 미영모빵괴 또 감사합니다 뱃검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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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뱃검님 미영모빵괴 또 또 쏘였어어 미영모빵괴 저 지금 땀나요 배워보실어야 겠다 와 감사합니다 맥껌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맥껌님 감사합니다 이영오빠에게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맥껌님 와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맥껌님 감사합니다 이영오빠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영오빠에게 와 형님 어서오세요 미쳤다 진짜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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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거 미쳤어 진짜 미쳤어요 여러분 진짜 미친거 같아요 진짜 오늘 맥껌님이 형 오빠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맥껌님 와 이거 진짜 미쳤다 아 형님 아 저 방송이요 와 진짜 오늘 너무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가지고 우와 아 형님 그러고 보니까 아까 왜 그러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아까 왜 그러셨어요 백껌님 이영오빠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영오빠에게 두번 너무 감사합니다 예 참 다셨어요 다셨어요 하하 진짜 와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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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그러신건 아셨는데 흠 그흠 하하 진짜 미친거 같아요 아니 백껌님 이틀 동안 3만개 쏘셨는데 이틀 동안 3만개 쏘신거 같은데요 난 그냥 내게 그대와 하찮아하고싶을 뿐 아니 이분 이분 뭐하시지 아니 뭐하시는 분이지 진짜로 이틀 동안 와 이영오빠에게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오빠에게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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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사합니다 하하하하하 lenic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백껌님 오ㅏ ostr Solid 오오오인 오오 오오ㅏ 손을 모시겠어요 오오おお오오오 Hob 우아... 우아...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소원을 우시겠어요? 잠시만요. 와 오늘 진짜 우리 곰두단 님이 거의 만개 가량 싸주시고 이렇게 많은 이용업본개는 처음 보신데 그리고 버드 님이 낮에 엄청 많이 싸주시고 그리고 중간에 또 호드님 열혈 들어오시고 호드님이 또 별폭행 주셔가지고 그리고 8888님이 또 많이 싸주시고 딸기맛사탕님도 많이 싸주시고 기훈님이 또 싸주시고 백곤님이 또 엄청 많이 싸주시고 열혈 들어오시고 몬스터님이 또 만두기 싸주시고 아니 이거 무슨 날이야 진짜 몬스터님도 너무 감사하고 몬스터님도 너무 감사하고 진짜 그리고 낮에 또 호드님이 싸주시고 가시고 코드시 예 오늘 열혈 분들 두 명 두 분 들어오셨어요 와 또 레종님이 또 일리싸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레종님 멋지게 살더니 함께 감사합니다 레종님도 일리싸게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레종님 감사합니다 아 우리 또 80개 또 감사합니다 282개 감사합니다 282개가 또 감사합니다 개리오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맥고님 감사합니다 이파리게 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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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파리게 또 감사합니다 이파리게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파리게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파리게 이파리게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배꼽니 감사합니다 이파리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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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쁜이게 감사합니다 이쁜이게 아 또 그리고 오사게 또 감사합니다 오사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사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사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개수를 맞추신거에요? 어어 어어 감사합니다 오사게 감사합니다 어? 몬스터님 첫풍이 져셨다고요? 아 팬가입을 저한테 하셨어요? 아 그러고보니까 곰으로 연관되네요 어 킥뷰 받으시고 저한테? 아 아 저한테 아 너는 니가 뭔데 자꾸 그러냐고 니가 뭔데 쏘시는 분들도 쏘고라 그러시는데 니가 뭔데 그러시냐고 건빵아 와 곰패밀리요? 곰패밀리? 어 뭔가 어울립니다 우리도 곰다다님하고 백곰님하고 내 이름 불러줄까 아 몬스터님도 벌써 20만개 쏘셨어요? 그 향기가 내게 될까 보니까 삼성몬스터님이 저희방 열혈컷 넘사벽인지 아셨던거 같아요 아까 말씀하시는거 보니까 저는 근데 열혈컷이 원래 낮아요 방송 시작한지가 얼마 안되서 다른 방송이 되어서 할 자격도 없는 나 괴롭다 아 아 시간 지나면 다 없었던 일 잠시 미쳤다 생각했는데 사랑이었던 조사님 조사님 왜그러세요? 조사님 왜그러세요? 조사님 아니 아까 무리하셨다면서요 그러지마세요 무리하셨다면서요 자 저는 진짜 무리 무리하시는 거는 원치 않습니다. 진짜로 진짜예요. 아 진짜예요. 진짜예요. 진짜로 제가 이상한 글을 찾게 해드렸습니다. 진짜. 진짜 이놈의. 그리고 여러분. minimum reviewed review感謝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helSuper Burnsiley 펼쳐서 맥굽니 감사합니다 이영업 관계 감사합니다 한 분한테 이렇게 많은 이영업 관계는 진짜 처음 받아 보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맥굽니 너무 감사합니다 맥굽니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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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굽니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백굽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백굽니 감사합니다 와 저희방 회장님은 마린 회장님이예요 알 수 없다 눈뜨고 꿈꾸는 기분일까 지금 13위이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예 저희 방 진짜 우리 또 부회장님도 진짜 너무 많이 사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많이 사주셔가지고 최근에 딱 곰노다님까지 진짜 많이 진짜 다 이렇게 진짜 많이 곰노다님 진짜 많이 사주셨고 그 또 그 또 이제 간영훈님부터 또 엄청 많이 사주셨고 또 왜 웃으세요 남자는 10등하는 들어야 지않겠나뉴 흐흑 예 라임님이요 아 라임님도 많이 근데 이제 저희방 이제 여성분들 중에는 진짜 효은님하고 곰노다님이 진짜 많이 사주셨죠 진짜 맞아 효은님이 8월달 부터 진짜 많이 사주신 것 같아요 곰노다님도 점점 가면 갈수록 많이 사주셔가지고 죽으셔가지고 형님 저희 방 부회장님이세요 아니 저 코드님 여자인 줄 알았어요 넌 쓸쓸한 매력을 얘기하면서 하나 줄 알았어요 여자분 아니세요 남성분이세요 제념할 자격도 없는 나 괴롭다 형님은 여성분이시지 왜요 왜요 윤중혁방 왜요 잠시 미쳤다 생각했는데 사랑이였다 사랑이였다 이제 와보니 사랑한 너였다 나답지 않던 말과 행동이 멋대로 아 윤중혁이요 아 근데 풍 쏘는걸로 뭐라고 안하겠죠 아니 풍은 이제 그게 아니니까 그니까 짜주시는게 너무 감사한거지 여러분들이 저 좋아서 짜주시고 그런거니까 그런걸로 뭐 짜주시는것만해도 감사한거죠 진짜 에? 11이요? 흠 만개정도 차이납니다 만개정도 차이납니다 어 맞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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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지 이게 별풍은 충전하는 사람 마음대로 쏘는거였지 진짜로 이제 와보니 사랑한거였다 나 닿지 않던 말과 행동이 멋대로 굴고 아니에요 이미 너무 많이 쏴주셨어요 백검님 너무 너무 많이 쏴주셨어요 백검님 진짜 오늘 넌 몇 개 쏴주신거야 너무 많이 쏴주셨어요 소중한게 있었다 나보다 소중한게 와아 하아 진짜 너무 많이 쏴주셔가지고 진짜 맞아 그냥 저는 그냥 부담 부담 없이 그냥 오셨어요 그냥 자주오셔서 데임포고가 이런게 차라리 저는 더 좋아요 저 저 3만개 처음 받아봤어요 딱 한 번 받아봤어요 그래서 그냥 한 번만 딱 받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회장님이 딱 와서 제 마음을 안으셨는지 한 번 쏴주셔가지고 이제 됐어요 이제 아 개쓰요? 어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 노래가 이런 노래가 네 patron Lyn Rider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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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eed to get to know 너랑 사람을 알고 싶어 헬로 선호의 눈빛을 보며 뜨거운 밤을 느껴 홀림이 지나기 전에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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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다고요?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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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백곰님인데 새벽에 들어오세요 정전 아니 아니 임팩트가 너무 세가지고 이틀동안 이런 경우도 저 오늘 배운거 보실래요 영호님 동요하시면 안된다고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걸 배우지 못해 이틀개 예쁘게 지사게 공빈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빈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틀개 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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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58개까지 감사합니다 우리 공빈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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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개 20개 20개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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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 9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곰준님 감사합니다 와 오늘 이거 무슨 날이냐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곰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거 오늘 배운거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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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천하시는데 그것도 보여주니 아 그리고 코드님이 그 음란풍으로 예를 들으셨어요 회원님 아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그냥 진짜 평소에도 너무 많이 쌓으셔가지고 그렇게 막 챙겨주시려고 아하셔도 돼요 진짜 너무 많이 쌓으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읏 덮었지만 넌 나를 품은 채로 부숴네 오늘 같은 밤엔 전도 놓고 모두 내려놓고선 너와 걷고 싶다 너와 걷고 싶어 아니 이거 먹어서 옆에 묻어가지고 이렇게 닦은거에요 부드러운 네 손을 품에 놓고서 이분들 이분들 또 몰아가시네 또 몰아가시네 이분들 이분들 참 나 나의 마음을 언제나 쉬게 해 모든 것이 다 괜찮을 거에요 아 진짜 요새 우리 방이 이번 주부터 딱 음란풍으로 돼가지고 너무 웃긴거 같아 진짜 넌 나를 품은 채로 부숴네 오늘 같은 밤엔 전도 놓고 모두 내려놓고서 너와 걷고 싶다 너와 걷고 싶어 아 hören 음 오 오 예 왜 다 정리했어요 예? 다시 뭘 등록해요? 아 추워. 또 우리 코드님이 이백삭에 또 감사합니다. 이백삭에 또 감사합니다. 코드님 이백삭에 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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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또 백곰님이 또 여성옥에 이영옥에 감사합니다. 이영옥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드님. 아 백곰님 감사합니다. 아니.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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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한거 별로 안좋아하세요 리오님 여러분들 음란한거 별로 안좋아하세요 예 뭘 잘못 눌러요 백곰님 아 또 이용옥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옥에 이용옥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옥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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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강패에요? 진짜 무랄인가요 진짜 미치겠네 아 진짜 이런 와 이랬다니 와 이용옥에 밖에도 감사합니다 우리 배꼽님 이용옥에 밖에도 감사합니다 이용옥에 밖에도 한 10번 쏘신거 같아요 백곰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와 진짜 너무 많이 받아서 진짜 화를 하는 시간까지 할게요 진짜 너무 많이 받았어요 자기애는 진짜 와 진짜 너무 많이 받았어요 아니요 진짜 안쑤셔도 하시라는 시간까지 할게요 오늘 진짜 너무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시간까지 할게요 너무 많이 받았어요 진짜로 안쑤셔도 돼요 진짜로 너무 많이 받았어요 진짜 저는 원래 이렇게 많이 받은 날은 진짜 못자예요 죄송해가지고 못자예요 혜원님하고 오늘 같이 출근하기예요 아 또 우리 꼬집이 이 형님께 저 감사합니다 네 형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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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게 되셨어요 같이 출근하시는 거 아니에요 형님 형님 같이 출근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게임 또 못 푸셨어요 아 아쉽네 내일 병원은 못 갑니다 내일 병원은 이미 포기하겠습니다 원장님한테 카톡 남겨놔야겠다 아니 퇴근을 몇 시에 하세요 오늘 혜원님하고 같이 그냥 출근하겠습니다 아니 혜원님 같이 출근하셔야죠 몇 시 출근하세요 오늘은 오늘 몇 시 출근하시는데요 오늘 몇 시 출근하시는데요 2시에 퇴근하신다고요? 2시에 퇴근? 2시에 퇴근하면 몇 시에 출근하시는거지? 아 당분간 출근 못하세요? 감기 걸리셨나 혹시? 아 출근이 오후시구나 일을 좀 다른 일 하시는구나 아 일이 생기셔가지고 아 그럼 오늘은 같이 출근 못하겠네요 혜원님 아쉽네 연빈님 왜 그러세요 혜원님한테 진짜 왜 그러세요 아 저 맥콘님이 285개 또 감사합니다 285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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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꼽님 감사합니다 배꼽님 감사합니다 285개 감사합니다 배꼽님 와 배꼽님이요 몇 인지 한번 볼까요 12등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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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등 아 또 이영 204개 또 204개 오 뭐야 이거 뭐라고 입어야 돼 이거 뭐라고 뭐라고 입어야 돼요 불렌? 불렌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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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렌씨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나? 204개 또 이영 5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몽불랑 이게 몽불랑이에요 어떻게 이게 몽불랑이에요 내가 영어를 모르는 건가 진짜 몽불랑님 204개 도 이영 5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진짜 영어를 잘 몰라서 그래요 제가 이게 M이어야 되지 않으 M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M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아 배꼽니다 아 진짜 침 나오네 이영옥판계도 감사합니다 배꼽님 이영옥판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옥판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프랑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배꼽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약간 진짜 와 와 두 시간 동안 진짜 감사합니다 이영업반기에 진짜 몇번쑤셨는지 이영업반기에 셀수가 없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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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곰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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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곰님 감사합니다 이영업반기도 감사합니다 니가 왜 뭐라 그러냐고 니가 제 리액션 가지고 진짜 건빵이면서 어тоящ 우아 진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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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곰님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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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몽불랑님이 육국에 육국에 육국에도 감사합니다 육국에도 감사합니다 육국에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요신님 또 본캐로 17등 다신다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몽불랑님 코드님은 그러시면 7등이요 7등이요 7등이 너무 높은거 아니에요 저의 방 7등부터 진짜 또 높아져요 영호방 이정도인데 페이크 은퇴하고 오면 볼만하겠죠 그 방도 미친거 아니에요 진짜 넌 왜왜왜그러는거야 우리방을 왜 낮게평가하냐 너 지금 우리방사람들 다 모욕하는거야 인마 너 얘는 블랙 갈게요 여러분 얘는 블랙 갈게요 얘는 좀 오버하네 얘는 블랙 갈게요 얘는 특별히 블랙 갈게요 아까부터 억울했어요 잘 제가 잘 봤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블랙 블랙은 아예 못봐요 저희 방 근데 거기서 봉불랑님이 또 17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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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패밀리 곰패밀리와 음란패밀리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고요? 곰패밀리 뭔가 웃겨 아 왜이렇게 웃기지? 아니 아니 아 북극곰 불곰 아이디 많다고요? 아 곰주님은 빼주시라고요? 곰주님은 그러면 흠 어 쟤 흑곰왔다고? 머리곰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아 맞다 흑곰님도 펜 가입했다 북키로 204등 하신다고요? 204등 하신다고요? 부캐로? 104등이 있나? 하하하하 이거 끝나고 쉬어오기 힘들게요 또 냉이래 74등 74등 하신다고요? 아 왜이렇게 웃기냐 배꼽님이요? 몇등인지 봐드릴게요 아직 12등이십니다 왜이렇게 웃기냐 왜이렇게 웃기냐 왜이렇게 웃기냐 뭐가 잘못된거야 지금 뭐가 잘못된거야 뭐가 잘못된거야 아니 배꼽님이 10등 가신다고 이렇게 쏘시는거잖아 지금 왜이렇게 웃기냐 왜이렇게 웃기냐 아 말이 그렇게 전달되는구나 들릴때는 아 아 죄송합니다 제가 또 유도를 했군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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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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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생각해주시는거 감사하죠 아 진짜 너무 많이 쏘셨어요 진짜 괜찮아요 너무 많이 쏘셨어요 진짜 아니 오늘 한 3만개 쏘셨을걸요 저한테 백곱님이 잠시만요 거의 그 정도 쏘셨을거에요 오늘 3만개 쏘셨을거에요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백곱님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올해 3만 3천개 쏘셨어요? 어제 팬가입하셨거든요 어제 팬가입하시고 그럼 한 5천개 좀 넘게 쏘셨는데 3만개밖에 안된다니 3만개도 너무 많이 쏘신거에요 진짜 웬만한 방 3만개면 아니 거의 진짜 장난아닌거에요 3만개면 진짜 팬심이 이정도 아니시라구요? baj 지은이는 아까 게스 들어가니까 너무넘 사벽이시더라구 너무넘 사벽이시더라 깜짝 놀랬oubtedly있라 진짜 진짜 그 정도뿐인 줄 몰랐어요 전 진짜로 아 시우어겐 틀어드릴게요 시우어겐 틀어드릴게요 아래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예? 이거예요? 이거 예전에 어디서 한 것 같은데? 내일 방송합니다. 내일 방송합니다. 무슨 시장바닥이요. 감사합니다. 아 예 몽볼랑이 오늘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뒤에 병아리 곰. 기린이에요. 돼지같이 생긴 기린 아마도. 만원 밑에일 거예요. 그건 합세. 아 기우님 어서오세요. 이 시간까지 안 주무시네. 아 지우님이 저보다 나이 많으세요? 몇 살이세요? 아 금방까지 방송하셨어요. 수고 많으셨네요. 오호. 아니 아니요. 아까... 아니 50... 나이 정도는... 나이 정도는 우랑스 2차 여러분들... 예? 방송국이에요? 저희 회사가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가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별풍 계산기 아프리카에서 되게 싫어할 거예요 아마... 이런거... 요새 예민한 시기니까... 어떤거요? 저보다 내 사유이세요? 어? 예 저는 실리포 신코 게임 했어요... 그거... 그거 있죠? 그... 뭐야... 그 악어 신발 뭐지? 그거? 편한거 엄청? 라코스테 건가? 아닌데 그거... 라코스테 거 아니었던 것 같은데... 엄청 편한거 그거! 그거 신고 게임 했어요 저는... 슬리퍼! 크로스 크로스 크로스! 오오오... 크로스! 바로 크로스! 저요? 네 오늘... 늦게 자게 되겠네요... 내일... 낮방송은... 힘들겠네요... 넛많은... 걸린... 혼자 도기하는 일이 tik 크로스! NotB fig 3 3 3 3 3 3 그리고 이건 두개임 bunla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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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사합니다 와 아아아아아아아아 아니 에이 이번 날 받아야 된다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3위가 제가 한게 아니라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그냥 진짜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싸주시고 항상 지켜주셔가지고 그리고 또 매니저분들하고 또 새롭게 유입되신 분들도 너무 많으셔가지고 너무 많이 싸주셔가지고 진짜 아 백곤님이 또 3등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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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감사합니다 백곤님 그리고 또 3,3,3개 또 감사합니다 3,3 파티 감사합니다 3,3,3є 감사합니다. 3개 3 3 3 3 3 3 감사합니다. 3등이라고 아니 근데 흠 뭐 이번달처럼 다시는 되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좋네요. 제가 어떻게 3등을 해보겠어요. 언제 이 아프리카 이 진짜 말도 안되는 이 여캔남캔 사이에서 아 백권팀이 또 3등이라고 3등 3개 또 감사합니다. 백권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개 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또 3 3개 또 3 3 3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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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3개 또 감사합니다. 3개 333개 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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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꽁이 3등이로 고고 어? 기모님 왜 화나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배꽁이 아 감사합니다. 진짜 와 또 이어보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5534 저 3등이라고 255333개 감사합니다. 255333개 감사합니다. 진짜 곰맨이네요. 곰맨 곰맨 우리 곰두님이 곰두다님이 백곰님이 곰맨이에요. 이제 감사합니다. 마리오 회장님이요? 예까지는 백곰님도 또 33개 件事情 3개 3개 감사합니다 3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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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듬직하네요. 곰준님하고 곰맨님이 있을까? 팬가입도 감사합니다. 아 이제 10이시래요. 10등이시래요. 배꼽님. 10등입니다. 와 이틀만에 10등 왔어요. 배꼽님이 또 1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배꼽님도 10등 되셔가지고 10개 감사합니다. 사축풍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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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꼽님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혜원님은 평소에 너무 많이 싸주셔가지고 제가 말렸어요. 혜원님은 평소에 너무 많이 싸주셔가지고 진짜 아니에요. 저 진짜 방송 하라는 데까지 하고 오늘 진짜 방송 좀 진짜 졸릴 때까지 할게요. 그러면 졸릴 때까지 하고 너무 많이 받아서 진짜 죄송해요. 이렇게 자면 게임은 더 오늘 안해요. 호두님 왜 그러세요? 배꼽님이 또 3이라고 삼상계도 3개 감사합니다. 3개 3개도 감사합니다. 왜요? 누구지? 3개도 감사합니다. 3개 3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진짜 너무 많이 싸웠어. 진짜 아니 임팩트는 진짜 임팩트는 딱 얘기하면요. 저희 방에 임팩트 세셨던 분들 몇 분 계시거든요. 근데 임팩트는 거의 역대급인 것 같아요. 마린 회장님하고 거의 임팩트만으로 봤을 땐 진짜로 마린 회장님도 이틀 동안 이 정도 쓰셨거든요. 진짜 역대급인 것 같아요. 임팩트는 진짜로 유령대님 어서 오세요. 이틀 동안 이렇게 많이 쓰는 거를 못 봐가지고 진짜 하루에 연습 10시간에서 13시간 사이? 12시간 사이? 저는 노래 그냥 다 좋아해요 따봉 같은 건 어떻게 떠요? 아 이모티콘 마리님이랑 쏘트 같이 하시고 싶으시다고요? 회장 부회장님이 쏘트 하시면 그러다가 이제 다 쏘트 하세요 진짜 그러다가 이제 사인해드릴게요 사인해드릴게요 사인해드리는 거 뭐 어렵나요? 사인해드릴게요 근데 그 어려운 것도 가끔 못해드릴 때가 있긴 있어요 저도 몰라요 저는 친척형 결혼식이 있어요 낮에 그래서 저 사진 그 뭐야 새벽 첫차 타고 가야 돼요 저 아 아니에요 백곰님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니 서울 사신다면서요 백곰님 서울 어디 쪽 사신다고 하셨지? 그 거기 사신다고 그러는데 합정? 맞나? 아 합정 아닌가? 아 다들 마음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진짜 아 합정은 내일 일상형 고성형 합방하는 데가 합정이지 헷갈렸어요 아 잠실이시라 했더라 잠실 잠실 마지막 솔변태란 영혼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사진도 찍어드리죠? 사인하면 보통 사인을 받으셨다 저한테 사진을 요청하신다 웬만하면 찍죠 근데 술 먹었을 때는 얼굴이 제가 빨개져요 엄청 잘 안찍을라 그래요 진짜 술 먹었을 때는 키 182시라면서요 뷰진이 아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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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제가 꼭 해드리겠습니다 180인데 저랑 키 차이 많이 안나죠 3cm가 엄청 큰 거 참 얘기하시네요 사인에는 이제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제가 막 행사 들어와도 잘 안하려고 그래요 제가 좀 귀찮은 거 싫어해가지고 대전 행사는 웬만하면 하는데 귀찮은 짐이 되게 심하거든요 제가 아 스타릭 열리면 오시면 효우님은 효우님은 100장 해드릴까요? 100장은 필요 없겠지 근데 중국에서 제사인 제가 기자님이 그러셨는데 제사인 5만원이래요 중국에서 진짜로 제사인 5만원이래요 진짜로 5만원이래요 그래서 자기 백장주는 백장 다 팔 수 있대요 중국에서는 바람이 엄청 부나 봐요 바람이 엄청 부나 봐요 소변태랑 영훈님 10개 감사합니다 화장실 안 갔는데 감사합니다 아 다음에 보실 때 예 곤맨이라고 해주세요 곤맨 연맹님 불레 부탁드립니다 너무 정중하게 요청하시는 거 아니에요 폭태님 아 폭태 아니 소변테라님 아 소변 말고 좀 다른 거 없어요 아 사진 찍어드릴게요 당연하죠 형님 당연합니다 말씀만 하세요 알겠습니다 유영기님도 해드릴게요 사진은 보통 경기 끝나고 많이 찍어요 졌을 때는 근데 잘 안 찍긴 해요 예전부터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 표정도 좀 잘 안 나오니까 예전부터 좀 그런 문화가 있죠 아 백곰님 들어가세요 아 백곰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백곰님 아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봄의 한 축을 담당해 주실 백곰님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좋은찍 나도 차주와도 되죠 사인 말고 다른 건 잘 안 해요 사인회 하러 가는 거니까 17장 가능합니다 17장 해드릴게요 17장 해드릴게요 가능합니다 아 코드님도 출근하셔야 돼요 코드님은 진짜 신기한 일 하시니까 또 새롭네요 코드님은 제가 모두를 다 출근해 드렸네요 제가 모두를 다 출근해 드렸네요 제가 모두를 다 출근해 드렸네요 혹시 여와봐요 네 그쪽 일 하신대요 코드님은 내게 버려질 것만 것 같아서 오오오 다음에 불러만 주세요 갈게요. 저 진짜 마술 좋아해요 저 같이가시죠 같이 가시죠 마술 마술 보면 와.. 가져가시죠 와.. 곰준님도 이 시간까지 계시다니 어! 또 나가신거 같은데? 어.. 계시네 으르르르르르르르르르 으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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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안하셔도 전가요? 안하셔도 전가요? 초대만 할수? 배꿈니? 진짜 배꼽 님이 3등이라고 배꼽 님이 배꼽 님이 3333길 감사합니다 3333길 너무 감사합니다 배꼽 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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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꼽 님 감사합니다 3333길 감사합니다 아 진짜 가시는 거예요 이제? 소티 하고 가셨는데요? 소티는 사랑이라고요? 출근하셔야 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연휴밍의 강태준 부탁드리고요 monokob 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배꼽 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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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꼽 님 진짜 333길 감사합니다 아 또 3등이라고 또 3길 감사합니다 또 3길 또 감사합니다 또 백호님 삼성깨 감사합니다 또 삼성깨 1972 감사합니다 세계의 손상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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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 한잔 할게요. 병아리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머리야? 네? 또 다섯개. 세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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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땡그린님 어서오세요. 백꽃님이 또 일곱개에 또 감사합니다. 백꽃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일곱개 감사합니다. 아 05 3위! 05 3? 아 05 3위 7로 쓰신거에요? 아 인호님 어서오세요. 인호님. 인호님도 오셨네. 감사합니다. 백꽃님.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이틀 이틀 동안 오늘만 진짜 4만개에도 더 쏘였어요. 와 저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아 지은님이 행패부리진 않았죠 여러분. 재밌게 이따 가셨죠. 네? 진짜 가신다고요? 백꽃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백꽃님. 백꽃님 너무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백꽃님. 감사합니다. 형님 오늘 출근 안 하신대요. 형님 오늘 출근 안 하신데 왜 그러세요. 형님한테. 조이 방. 아 곰조다님.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곰조다님. 이렇게 얘기하고 가시는거 처음이에요. 아니 처음이 아니라 진짜 오랜만이에요. 원래 맨날 보시다가 그냥 잠드시는데 간만에 보네요. 곰조다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곰조다님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돌아가세요. 곰조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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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처음 보세요? 맨날 보시다가 주무시거든요. 곰조다님. 오! 이거 다시보기 보셨나 본데? 파리사기. 파리사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도님. 파리사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팔사기 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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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팔사기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리사기. 이팔사기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또 곰조다님이. 이영옥이 감사합니다. 곰조다님. 곰조다님. 안녕히 주무세요. 곰조다님. 곰조다님. 아 그거 보셨어요? 이누님? 아 저 200사기. 그리고 이영옥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누님. 지유 이누님 감사합니다. 파리사기. 이팔사기. 200사기. 그리고 이영옥이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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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또 새로 오셨어요. 아 아까 보셨나 보구나. 아 또 치카야님이 이영옥에 감사합니다. 치카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치카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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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카야님. 아 감사.. 어? 저게 또 뉴스라는 아 또. 이구역 이쿠이에. 또 이쿠이게.. 치카야님은 좋아하는 이쿠이에 감사합니다. 이파리게의 치카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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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파리게의 감사합니다. 아 인오님 그리고 곰조다님 치카야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치카엔님 방송 잘 안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저 치카엔님이 BJ라는 걸 좀 망각하고 있었어요. 계속 6974 얘기했다고요. 제가. 아까도 방송하셨어요. 저도 팬가봐러 갈게요. 이노님이 또 6974에 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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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74에 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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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74에 감사합니다. 이노님이 영국 사시잖아요. 그런데 코드님 영국 가신다던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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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런던에 사시는 우리 이노님 감사합니다. 6974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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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풍 감사합니다. 저 요새 블랙차 안해요. 요새 이제 블랙차 안해요. 그 지우의 이노님이 영국 사세요. 그래서 맨날 새벽에 들어오세요. 아 진짜 오늘 굉장한 날이네요. 아 진짜 진짜 뭔가 띵이에요. 진짜 머리가 오늘. 아 진짜. 백곰님도 백곰님인데 진짜 코드님도 오늘. 저한테 2만개 넘게 쏘셨을거고. 아닌가? 그리고 진짜 다 너무 많이 쏘셔가지고. 아 오늘 저 별폭행 나가니까 띵이에요. 진짜 와. 삼성몬스터님 만두개. 맞아. 몬스터님 만두개 쏘셨지. 몬스터님. 와. 만두개. 곰도단님도 엄청 많이 쏘셨고. 오늘. 와. 진짜 세. 한. 네. 세 시간 동안 두드려 맞은 것 같아요. 오늘. 진짜. 생일 이후에 제일 많이 받았나? 오늘이? 어어. 여러분들 덕분이죠. 진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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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만 기다리는 사람. 아 코드님이 어제도 두드려주셨어요. 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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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요. 저는 생일이 7월 5일이에요. 저는 지났어요. 진짜 잊을 수 없는 날이었어요. 7월 5일은. 아 맞아. 회장님. 마리 회장님 오신 날도 많이 받았죠. 그날도 많이 받았죠. 그날도. 마리 회장님 혼자서 6만 개 쑤셨으니까. 그날. 사랑해요 그대 한 사람. 사랑해요 그대 한 사람. 내가 미칠듯이 사랑했던 단 한 사람.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달이 뜨는 그대 한 사람. 어떻게 제가 받은 별품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모든 걸 다 가져간 한 사람. 아 진짜 키프가 없어요. 인호님. 제가 키프를 다 써가지고. 일주일짜리 키프 드릴까요? 일주일짜리 키프는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일주일짜리 키프 드릴까요? 연비님이 또 17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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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후원님이 쏘신 것도 다. 아 계산기. 계산기가. 아 계산기 들어가서. 남이 두드리는 거. 잘 안 보게 되지 않아요? gets by Steph 1 6국의 1 9국의 2국의 1. 3국의 2국의 1, 4국의 1. 그리고 10국의 1. 누가 합의 곧markovyках의? 6국의 1국의 3국의. 그리고 Mario1국의 3국의 1. 17개, 6개, 7,4개, 104개, 204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0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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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개 너무 감사합니다. 205개, 205개 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17개, 6개, 7,4개, 104개, 204개, 205개 와 미칠부터 진짜 울렁성이 약간 이렇게 변했어. 아니 이노님 까지 왜 그러세요. 이노님 까지 왜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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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다음달에 키톡곡 드릴께요. 침칠사? 침칠사게 뭐지? 침칠사게 감사합니다. 침칠사ры 침칠사게 뭐죠 침칠사게? 침칠사게는 뭐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침칠사게 침칠 arena이야. 아니 침칠사.. 아! 영국 신사 이미지세요? 지윤님 방에서? 저런 또 깊은 듯이 숨어있었구나 아니 아니 인호님? 인호님 지윤님 방에서 엄청 신사 이미지신가요? 효님이 진짜 마스터 하시겠어요 이러다가 이별은 아니겠죠 비밀로 하겠습니다 비밀로 하겠습니다 비밀로 하겠습니다 아 인호님은 지윤님 방에서 채스 안치세요? 아! 뷰지님도 효은님한테 배우신거에요? 아이디부터가 이미 뷰지님은 그냥 온난한데요? 내가 나를 낳고 효은님이 그러실리가 없어요 효은님이 그러실리가 없어요 저희방 부회장님이 그러실리가 없어요 나만큼 울지 않기를 그대만 눈물 없이만 편하게 떠나주기를 언젠가 다시 돌아올 그대라는 걸 알기에 난 믿고 있기에 아 배우신거라고? 아 설마요 효은님은 그러실리가 없어요 은남풍 아니야 아니야 우리방에서 안그러세요 그러실리가 없어요 그러실리가 없어요 그러실리가 없어요 그만 모함하세요 저희 부회장님 그만 모함하세요 이제 그만 모함하세요 여러분들 안돼요 흐하하하하 감사합니다 치카현이 이영 오게 이영 오게 1004개 감사합니다 이영 오게 1004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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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카현이 감사합니다 한달에 한 번 밖에 안 사신다구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혼님 품선으로 연애를 배우시겠냐고요 요새 배우고 있습니다 요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영상이요? 아 제가 근데 영상 별로 안좋아해요 아 제가 진짜 영상을 별로 안좋아해요 제가 진짜 영상을 별로 안좋아해요 흠 전문 저 효은님 계세요 또 하루가 지나 효은님 계세요 전문 아 또 우리 지효인호님이 204개 205개 감사합니다 이노님 204개 204개 205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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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인호님 원래 근데 아셨던거 같아요 774개도 아시는거 보니까 204개 204개 205개 감사합니다 204개 205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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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생이 동생 갈거라고요 하하 흐흐흐흐흐 하하 하하 아 그런거 모르세요? 인오님? 거짓말치지 마세요. 774도 아시면서 말도 안돼요. 형님 그때 4시간짜리 화질 좋다고 하셨어요. 아 너 인오님이... 8구이게 감사합니다 8구이게 8구이게 và 1구이게 early 입장 we'lll 아감사합니다 204개 이영 5개 또 89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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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89이계 너무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에에 감사합니다 89이계 또 너무 감사합니다 도시눈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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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사합니다 용이형은 요새 여자친구 생긴거 같진 않고 이제 좀 여야친구는 없으세요 없으세요 여야친구는 없으신데 잘 될 뻔 하시다가 좀 잘 안되셨나? 잘 모르겠네 희주님이라고 엄청 이쁘시더라고 근데 잘 안된거 같아요 이쁘시더라 진짜 한 번이라도 헤어진 그날로 용이형 희주님한테 뽀뽀보내요 아 설마 말이 되는 소리도 하세요 아 저 방송하기 전에 용이형방 자주 가셨어요 원래 아 근데 원래 저를 좋아하셨어요 지윤님은 지윤님이요? 지윤님은 이제 용이형 형이 용이형이 원래 근데 그러고 보니까 지윤님 좋아하셨던 거 같은데 323이 뭐예요? 지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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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공캐가 정지를 당해요 아이디가 이상하다는 이유로 누가 그거 아프리카에 얘기한 거 같은데 저 지윤님 지윤님 얼굴이요? 지윤님 얼굴 알아요 저 지윤님 얼굴 알아요 그리고 넘사벽이시라는 것도 오늘 알았어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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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그로 정지 당하는 건 제가 처음 봤어요 진짜로 그냥 그냥 레전드 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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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닉네임이 아 어떻게 못 읽겠네 예? 지윤님 대 희주님이요? 아 그러면 당연히 지윤님이죠 당연히 아니 당연히 지윤님이죠 당연히 지윤님 당연히 지윤님이죠 당연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 지윤의 인호님 또 몇 개 또 감사합니다 인호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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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개 또 감사합니다 인호님이 또 1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치카야님 지유님방 자주 가세요? 아 다 이쁘시지. 다 이쁘시지. 근데 지유님도 진짜 이쁘시더라. 희주님도 진짜 이쁘시고. 아! 조만간 열혈 오신다고요? 와 나 진짜 미치겠다. 복이 터졌나봐. 요새 와... 아! 내일이 지유님 기념일이셔서 챙겨드리고 나서. 아 감사합니다. 오! 예고 열혈이 세분이셔! 미치겠다. 진짜 복 받았다. 와! 복 받았다. 아니에요 효은인데ken 덕분입니다. 진짜. 스님이 진짜 회장님 자주 안오실 때 지켜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진짜 항상.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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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아 저도 지유님 팬가입 가야되요 오늘 팬가입만 하신게 아니라 오늘 거의 1000개 쏘셔주셔가지고 아 유노님이 남순님 방도 열혈이세요? 누구랑 누구랑 합방했어요? 치카야님도 열혈이라고 했던거 같은데 아 두 분이 합방하셨었어요 아 합방하셨었어요 오오오오 오 뭔가 재미있을거 같애 지은이도 나이가 좀 있으시다면서 그럼 엄청 뭔가 재밌게 했었을 것 같아요 뭔가 그래도 성격 좋으실거 같아 그 뭔가 그 남순님한테 안 밀리셨을 것 같애 치카야님 맞아 남순님방 열혈이시고 봉준영방 열혈이시잖아요 저 합방이요 합방? 글쎄요. 저는 합방 봉준형이랑 한번 해야죠. 철구형이랑도 원래 하기로 했었는데 철구형이랑은 제가 좀 나중에 하자고 했고 봉준형이랑 합방 한번 해야죠. 저는 근데 운전 같은 거 막 그 레이킹 이런 거 안 돼요. 아 또 연비님이 3,6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은님이 스타 얘기하시긴 하셨는데 스타 못하시지 않아요? 지은님은? 아니 자꾸 4마리 다 빼고 하시다 하셔가지고 4개 걸고 그냥 4마리는 근데 못 이기거든요. 제가 진짜로 그냥 진짜 못 이겨요. 4마리는 못 이겨요. 진짜 그러면 스타 안 하시게 지은님 이노님이 옆에서 잘 해주세요. 스타 하시면 저는 진짜 지기 싫어하거든요. 누구한테도 그렇기 때문에 양보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 치카이님 물탈 뽑으실 줄 아세요? 아니 왜 치카이님한테 자꾸 장곤이나 그러세요. 다들 왜 그러세요? 착하신데 레코드님 406님 또 15개로 팬가기 감사합니다. 아 요새 낮에는 제가 버드님하고도 맨날 하듯이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하시죠. 아 아 아니 봉준이형 너무한거 아니에요? 장곤이라고 해놨어요? 어허 아 저거는 징그럽다고 안 배우려고 하셨다고요? 그래도 막 열혈 분들 중에 그래도 저 아시는 분 많다던데 그쪽에 스타 아신다는 거니까 좀 알려주시면 괜찮겠는데요? 알려주시면 여러 분들 몇 분 많고 매니저 분들 여성분들은 저거 징그러워 하시더라구요. 예헤 제가 스타 여비제이로 키워다 지유님은 그냥 지금처럼 여캠 하시면 흠 오늘 클라스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 진짜 솔직히 잘 자세히는 몰랐는데 제가 지유님에 대해서 하시면 안 돼요. 게임하시면 안 돼요. 게임하시면 안 돼요. 지유님은 왜 효능님이 뭐라고 하셨나 아 효능님은 저거 좋아 히드라소이 귀여우시다고요? 효능님은 약간 좀비 영화 이런거 좋아하세요. 잔인한거 그리고 음란한거 이제 알았어요. 식구금을 좀 좋아하시는구나 근데 지유님이 나중에 알켜 스타 가르쳐달라고 하면 나중에 가르쳐 드려야죠. 오늘도 아니 팬갑도 이렇게 오시고 하셔가지고 아 또 치카야님이 접시 사이 삼의 삼게 또 감사합니다. 이거 어떤뜻이에요? 삼의 삼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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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카야님 감사합니다. 삼의 삼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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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미삼개 감사합니다 아 엄마가 걱정하세요? 식구 꿈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 뜻이라고? 그대의 내일에도 넌 없나요 그대가 오기 전 바슴을 적을 수 없는데 전혀 기질 날 오나요 희주려 애쓰며 깊게 돼 널 먼저 있는 건 이젠 그만 믿었네 날 잊어야 그댈 잊을까요 뷰지님이 또 이런 것도 알려주셨어요? 라떼아제 이후로 새로운 트렌드가 바뀌었네요 뷰지님이 새로운 트렌드를 가져오셔가지고 진짜 우리방에 아 왜 죄송해요 왜 교송하세요 원래 교송합니다 잖아요 죄송합니다 아니잖아요 빨리 이 라떼아제의 그 유물들 빨리 이 어그로맨들을 어그로 못하게 빨리 교체를 취해야 돼요 이 얼굴로 까기 시작한 그 머리 크기부터 해가지고 라떼아제부터 시작해서 유물들이에요 유물들 아니 저 연비님 대표적 유물 있어요 저기 진짜 갑자기 머리 머리하고 얼굴로 까기 시작하 여기 여기 유물 여기 연비님 원래 어떤 셨냐면 연비님이 우리 너무 착하신 영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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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셔서 처음에 오셔가지고 그리고 쏘시면서 제가 그러면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 착하신 영혼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머리 얘기 밖에 안 하세요 진짜로 라떼아제한테 물 드셔가지고 그 방으로 막 넘어가시더니 그 방에서 재미 들리시더니 완전히 막 어그로맨으로 변하셔가지고 근데 저를 좋아하시는 건 제가 알고 있죠 형님을 제일 많이 가신다고요? 약간 사랑의 표현 같아요 엠비님 엠비님이 셀링포드님도 3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엠비님 야 야 집에서 1개씩 2개 또 감사합니다 셀링포드님 오늘.. 오늘 왜이렇게 뭔가 불안하냐 셀링포드님 또 1개 감사합니다 이 영혼에게 또 감사합니다 영혼에게 이형옥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뭔가 이런거 있으면 장난 없을 것 같았어. 진짜로. 이형옥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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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링포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옥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장난 안 치실 것 같았어요. 오늘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셀링포드님이요? 셀링포드님이 뭔데요? 셀링포드님이 뭔데요? 저 진짜 몰라서 그래요. 셀링포드님은 더 이상한 것 같아요. 아 다른 방에 많이 쓰였다고요? 아 그러면. 그러면. 저는 죽어도 모르는거. 다른 방은 안봐요 제가. 다른 방 안봐가지고. 셀링포드님은 더 이상한 것 같아요. 셀링포드님은 더 이상한 것 같아요. 아 찌기 빼꼼? 빼꼼 빼꼼. 아 죄송해요 제가 약해서. 아. 아 예. 인후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인후님. 맛있게 시사하세요. 맛있게 저녁시사하세요. 저녁시사하세요. 맛있게. 아 또 인후님이. 인후님. 이영옥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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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후님. 감사합니다. 이영옥에 감사합니다. 또 들어가실때 이영옥에. 너무 감사합니다. 인후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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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어 인원님도 열혈 들어오신대요 그 지우님 뭐 챙겨드리고 근데 이미 엄청 많이 쏘셔가지고 저한테 아 기분 우울하셨어요? 기분이 왜 우울하셨어요? 인원님은 좀 그 그냥 진짜 잠깐잠깐 오시는데 그때도 이제 한 몇 등이지? 몇 등이시지? 잠시만요 근데 40등이시니까 아 안 좋은 일이 있으셨구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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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이 그래도 좀 괜찮아져서 다행이네요 그럼 너무 다행이죠 아이고 오 나에게 묻는 자 너는 이 순간 진짜 행복하니 난 대박한다 난 넌 왜 아까 일부러 가셨대요 아 셀링포드님이 또 3개 감사합니다 셀링포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 또 감사합니다 셀링포드님 2개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셀링포드님 셀링포드님 1개 또 감사합니다 1개 또 감사합니다 1개 또 감사합니다 1개 또 감사합니다 아 제가 미안해서 아이고 셀링포드님이 또 18개 감사합니다 셀링포드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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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링포드님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또 이형우개 또 이영우개 또 감사합니다 이형우개 이형우개 이용욱에 감사합니다 셀링포드님 아ину 셀링포드님이 이용욱에liga 2번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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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욱에 2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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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차의 공격이네요 こ paz 감사합니다. 셀링포드님 감사합니다. 와, 결국에 6시까지 왔네. 딱 6시에 잘 거예요, 여러분들? 병원이요? 병원 내일 못 갈 것 같아요, 진짜. 일어나면 갈려고요, 일단. 내일 일어나면, 일단 일어나면 한 10시에는 일어나야 되니까. 근데 아마 못 갈 것 같아요. 저는 잠을 택하겠죠? 근데 병원 가서도 물리출입만 받아서 잘 수 있게 샀거든요. 그 같은 사랑, 어한 사람뿐이야. 살쪼 빠지지 않았어요, 진짜? 아니, 놀리지 말고 진짜로 한번 얘기해보세요, 여러분. 살쪼 빠지지 않았어요? 살을 빠졌다고 해야 제가 좀 살빨 맛이 나죠, 여러분들. 자꾸 놀리시기만 하시니까 살빨 맛이 안 나요, 지금. 좀 빠지지 않았어요, 정말 사랑했는데 더 나이게 되요. 좀 빠지지, 좀 빠지지, 좀 빠지지 않았어요. 너 때문에 망가지 날 봤으면 좋겠... 아, 또 왜 끊었어요, 뷰즈님. 초창기 방송 안 봐요, 저. 겁나서. 방송하면 티가 별로 안 난다고요. 아니, 이게 살이 많이 쪘다는 거예요? 살 좀 빠졌죠, 저. 요새, 요새. 진짜 알게 모르게 저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방송은 열심히 했지만, 저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요새. 팔 때문에도 막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요새. 아니에요, 요새 이제 음란으로 넘어가는 시기니까, 라떼아제는, 라떼아제는 요새 좀 아프리카 재미없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날 좀 저희 방에서 좀 이제 민심 많이 좀 잃기도 하셨고, 그날 좀 그러셨지, 그날. 그래가지고, 그날 좀 그러셨던 것 같고. 미안해 하시는 것도 있고. 뭐가. 젖살이요? 아, 밥만 하셨어요? 라떼아제가? 아하. 부모님한테. 라떼아제 취하시면. 혜은님. 몇 살이라고 하셨지? 혜은님 저보다 두 살 많으신가? 세 살 많으신가? 네 살이요? 어, 그러면 스무아홉이세요? 오. 스무아홉? 아니 뭔가 스무아홉 이미지가 아니었어요. 스무아홉, 여덟이라고 생각했는데. 오. 아니 제가 무슨 립서비스를 했어요. 그게 방금 무슨 립서비스란거야 제가. 와우 물레동에서 정맹원한테 애결지고 뒤에 골목에서도 팀원들 다 모여있고 영원히 혼자 빡쳐있으셨지? 음... 잘생겼어 니 외모를 보고 판단해 이 자식아 아... 진짜... 나가! 그냥 나가! 나가세요 니 외모를 보고 판단하세요 좀 친구가 중학교 때 제 필토로 가지고 있다고요? 고맙습니다! 이제와서 방금간 채찍주시는거에요? 뭐? 갑자기 채찍이 속넣어갔네? 아! 토끼띠님이요? 토끼띠님 킥보드 잘 자시고 계실거에요 아까 계속 계시다가 왠지 주무시러 가신거 같아요 토끼띠님도 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좋은말 해주시니까 부끄럽네요 제가 좀 끝났습니다 음란풍의 시대가 조례했다고요? 네 토끼띠님도 저도 오늘 팔구이개 쏘셨어요 아까 오시자마자 이영곡에 몇번 쏘시고 팔구이개 쏘시고 가셨어요 동작하는거 아니에요? 동작하는거 아니에요? 금사사 안가져 이미 포기하셨다고요? 그냥 오늘 아 저 하이라이터 보였어요 은퇴식이요? 은퇴식도 보였어요? 안좋은일이 있으셔서 언제 안하시는거 같은데? 아 추가받으셨어요? 대박인데? 아 연락처요? 그냥 연락처는 뭐 그런걸 떠나서 그냥 저는 막 그런거 아니에요 막 그냥 열혈되셨다고 그분한테는 드리고 막 그런건 아니에요 그냥 막 엄청 저희 방에 오래 계셨는데 막 그냥 그런거죠 추천엄님만 하셔도 저랑 이렇게 한번 저랑 대회장 같이 가주셔가지고 그런거처럼 그렇게 이제 자연스러운거죠 자연스러운 그런 느낌 저는 항상 사람들한테 번호 먼저 거의 물어보거든요 혹시나 그니까 후배들 같은 경우는 저 되게 어려워하는 후배들 진짜 많거든요 스타쪽에는 진짜 그래서 항상 번호 먼저 물어보고 막 이런게 되게 많아요 저는 회원님 요새 야근 많이 하셨어요 4년만에 쉬시는거라고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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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에 연락처 뭐라고요? 300명 넘쳐 당연히 넘쳐 300명 저 500명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한 겹치는 사람이 한 핸드폰 번호 바꾼 사람이 한 50명? 근데 제가 귀찮아서 안 바꿔요 그 사람 이름 게이머만 해도 한 300명 됐걸요? 200-300명 됐걸요? 게이머만 해도? 저는 게이머만 해도 근데 중요한건 휴대폰이 안올린다는거에요 500명이면 뭐해요 아예 안올리는데 휴대폰 아예 안올려요 100명만 못한 500명이죠 100명만 못한 500명이죠 어차피 뭐 아예 안올리는데 휴대폰 진짜 하루에 한 10번 울리나? 아 너무 슬프게 얘기했나? 죄송해요 아 또 너무 슬프게 얘기했대 재난문자는 와요 저 재난문자는 그래도 꼬박꼬박 와요 900명이요? 900명이요? 900명인데 안올리시면 저보다 더 심하신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치카야님 보면서 위안 삼을게요 낮췄기 아 아 아 아 아 전 단톡방이 아예 없어요. 이따 보성형하고 대경영방 그것도 안울려요 평소에 그냥 술 언제 먹을까 그래 그날 먹자 이러고 또 안울려요 효은님은 다 씹으세요 카톡을? 아 카톡 많이오세요? 저는 알람시계에요 그냥 오늘 방송 오래했습니다 6시까지만 하려고요 방송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은데요 저 숙소에서 밤 많이 샀어요 저 그런적 있어요 리턴이라는 영화 아세요 여러분? 김명민 나오는거? 근데 리턴이라는 영화가 밤을 새가지고 아침에 9시에 조조영화 윤환영화 뛰어가서 리턴이라는 영화 본적 있어요 너무 재밌어서 근데 진짜 아이뚜 기억나요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리턴 저희 방 노래요? 저희 방 노래 제가 좀 이런 노래 좋아해요 약간 좀 분위기있는 노래 밤새면 터치해요 몰래하는거죠 뭐 아니 진짜 우기형은 와고만 하시던데 만나면 진짜 제가 그래서 진짜 맨날 뭐라고 해요 우기형한테 와고 좀 그만하세요 형 맨날 이래요 진짜 정확히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진짜 아 그거 봐서 뭐해요 맨날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아 맥주하고 어울리죠 맞아요 맥주하고 어울리죠 그러면 이제 우기형이 아니야 영호야 너도 한번 해봐 이러면 아 저는 어차피 욕먹으면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그런거 잘 안봐요 맨날 이러죠 저 인생영화 신세계도 인생영화인거 같고 그리고 전 이프언니도 진짜 재밌게 봤어요 이프언니도 진짜 재밌게 봤어요 근데 와고 하는 사람들도 심심해서 할거야 재밌으니까 하다보면 뭐 그런건 잘 이해가 가지 저는 원래 거기 원피스 보러 많이 갔었는데 원피스 만화 어 이프언니 노래좀 들어야겠다 썸머타임이요? 노트북이요? 아 노트북 노트북 재밌다던데 맞어 아 별지님 또 별지님 또 아니 야한얘기만 나오시니까 그쪽으로 그쪽만 그냥 오로지 관심 있으신데 진짜 케이티는 무슨얘기요? 왜 이렇게 오늘 하트가 많냐 썸머타임 초등학교 6학년 때 보셨어요? 아 그때 어떻게 몰래 빌리셔가지고 와 회원님 그때부터 진짜 스탑부터 뭔가 보수있으셨네요? 초등학생 때 보셨다고요? 썸머타임이 그분 나오시는거잖아요 그 누구시지? 그 제게 류수형 저 OCN에서 그거 OCN에서 그거 맨날 틀어줘가지고 나중에는 질려서 못봤죠 원스? 원스가 뭐죠 원스? 원스 많이 들어봤는데 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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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최근에 개봉했던거에요 원스? 이거 막 치는거? 그거랑 아닌가? 막 치는거 있잖아요 피날 때까지 치는거 위인스? 원스? 아 내가 인터넷 쳐봐야겠다 고흡 어 그거 계곡 저는 비게니 어게인 진짜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어바웃 타임도 재미있게 봤고 아 저 이제 6시에 방종하려구요 아니 아직도 안주무세요? 기훈님도? 오 나는 그 뭐야 그 기훈이도 아는데 그 뭐야 최악의 세대들 기훈이 아 기훈이 왜 착하더라 이번 추석에 형님 추석 잘 보내시라고 카톡 왔던데 기훈이 기훈이 한번 술 먹어야 되는데 기훈이가 제 동생이에요 여러분 저보다 동생이에요 기훈이가 그리고 그 누구야 성민이 성민이도 착하고 둘 다 착하더라 아 둘이 동갑이에요? 음 이야 이름도 비슷한데 똑같은데 예 코드님 아 그 친구는 대구에서 날렸고 밀양에서 날리셨어요? 진짜예요 이거 실화예요? 내가 지켜줄 사람 나만은 바라볼 사람 저 달을 보며 매일 길을 기도해요 날 사랑하는 오직 한 사람 사랑해요 그대한 사람 진짜로 대구 통일하고 진짜로 의심해야겠다 진짜로? 내가 미칠 듯이 사랑했던 단 한 사람 그 대구 김기엔 진짜 유명하다고? 아 진짠가 보다 이거 진짜다 이건 팩트예요 영호님 제가 아는 동생 친구인데 진짜 대구에서 유명해야 팬가이 감사합니다 엘룬님 아 진짜? 아 통이었어? 저 이제 기훈이한테 기훈이한테 이제 잘해야겠다 야 아니 너는 옷이 잘 입는 게 좀 중요하냐? 나는 그렇게 생각해 옷이 추우면 춥지 않게 해주고 더우면 덥지 않게 해주고 그러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달이 뜨는 그대 올까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저는 그만 있는데 저는 그만 있는데 저 구예요 구 딱 얘기하네 여기 영어 기훈 동생이 얘기하네 저 구 구예요 구 딱 얘기하잖아 170파일하고 내가 뭔지 얘기도 안 했는데 그저 그렇게 보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구예요 구 제가 얘기하는 거 이제 근본이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구라니까요 진짜 구라고요 그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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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부스 들어가면 거의 뭐 2m 포스죠 사실상 거인이죠 거의 부스 들어가면 어깨에 힘이 그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언젠가 불금이에요? 제가 부스에서는 좀 쎄거든요 부스에서는 무슨 머리 크기에요 와 진짜 이분들 아 근데 아프리카에서 제가 이번에 부스가 없어서 좀 약해졌어요 부스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부스 들어가면 좀 세요 제가 ASL 때 다 보셨다고요? 아니 키 가지고 거짓말 안 한다니까요 키 가지고 뭐하러 거짓말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키 가지고 거짓말해서 남는게 뭐예요 제가 아 저도 생각할게요 아니 남는게 뭐예요 제가 얼굴로도 맨날 이렇게 까했는데 키 크다고 해서 남는게 뭔데요 제가 난 믿고 있기에 우기형 우기형 우기형도 나 오지게 까시더라 우기형 우기형 어깨 넓기네요 우기형 어깨 넓어요 근데 근데 팩트는 뭔지 아세요? 저나 우기형이나 둘다 여자친구 없어요 그게 팩트에요 여러분들 그게 팩트에요 아니 왜 이렇게 다 여자친구도 없으면서 어? 뭐 조금 더 어깨 넓으면 뭐해 다 여자친구 없는데 네? 자랑처럼 얘기했어요 자랑은 아니구요 아 이거 저한테 직접 얘기했어요 이거 그 제가 그날 그랬잖아요 형은 사막이 닮았잖아요 형 사막이 지금 안 닮는 줄 아세요? 지금도 사막이랑 똑같이 생기셨어요 형 이라고 했어요 그때 착각하지 마세요 형 이라고 했어요 그때 그날 팩트 공격했죠 우기형 당황했어요 그날 그리고 그 다음날 저 만났거든요 바로 얘기하시더라고 와 영호 이제 형한테 이제 사막이 닮았다더라 방송에서? 이러시던데 저는 현역 때 진짜 메이크업도 안 받았어요 아예 제가 발견해서 저렇게 했죠 그대란 이유만으로 나에게 우기형 우기형 근데 우기형 좋아해요 우기형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지금 좀 사람이 그래도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이제 스타일이 솔직한 스타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보성이형에 대해서 맨날 칭찬하는게 어찌됐든 그 형은 너무 돌직구고 너무 솔직하지만 그게 때로는 안 좋게 작용할 때도 많지만 그래도 그런게 나쁘게 보이진 않아요 저는 사실 근데 보성이형의 약점은 약점이 있어요 보성이형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이 되는 순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얘기해줘도 그 사람이 최고고 그 사람 이제 그게 안 바뀌어요 그게 근데 약점이다 단점인데 약점이다 장점인데 그런게 있더라고 보성이형은 내가 볼 때는 근데 사람은 진짜 솔직하고 전 좋은거 전 너무 좋아요 보성이형 아 이거는 근데 실수에요 여러분 제가 애투사 얘기하다가 그 콩콩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실수인거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왜 그러세요 그 탁피셜 바로 갔던데 그때 어? 탁피셜 그때 바로 갔던데 오늘도 오늘도 저 오늘 그냥 혼자 이러고 있다가 용이형이랑 스카이프하고 있었어요 오늘 오늘 이러고 있었는데 스카이프하고 그냥 옷 보고 있었어요 제가 멍 때리며 혼자 얘기를 해요 그렇게 멍 때리는데 뽀뽀뽀 이랬어요 제가 진짜 멍 때리다가 뭐야 용이형이 뭐? 뿌푸푸 이러는거에요 용이형이 갑자기 갑자기 제가 엄청 당황해가지고 얼굴 빨개졌잖아 진짜 와 엄청 당황해가지고 아까 아까 제가 진짜 아니 혼자 그냥 멍 때리다가 이렇게 보고 뽀 뽀 뽀 이랬어 이랬어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근데 용이형이 갑자기 뭐 뿌푸푸푸 이랬어 근데 용이형이 아시지 제가 그런 스타일 아닌거 저는 형한테 진짜 까듯하게 무조건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저 저 저 진짜 그런 스타일 진짜 이거 맞고 하고 할게요 진짜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쇼핑을 하면 무심코 그대 목까지 사다가 다시 말하려려려나 뿌징뿌징? 뿌징뿌징은 뭐에요? 아 화장실이요? 저 이거 방종하면서 갈려고요 화장실 지금 화장실 가고 싶긴 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소통 중이니까 마무리하고 갈려고요 샤워도 해야돼요 샤워하고 자야 양치하고 샤워하고 한 번이라도 헤어진 그날로 그친건가요 근데 방송하면 좋은거 딱 하나 있어요 아 딱 하나 아니고 좋은게 또 뭐냐면 제가 원래 소수생활하면 쉬는 날이면 한 이틀에 한번 씻을 때가 솔직히 가끔은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그런데 근데 방송을 하면서 하루에 한 번에서 두 번은 무조건 씻어요. 진짜. 진짜. 아니 소스 행할 때 그랬다고요. 지금은 하루에 한 번 씻어요. 이제 하루에 한 번 씻어요. 아 배너나 볼까? 아 저는 잘 씻어요. 저는 잘 씻죠. 저는 진짜 잘 씻어요. 그러니까 쉬는 날에 한 번씩, 이틀에 한 번 씻었다고요. 봉준형은... 봉준형은 뭐... 다른 세계를 보고 오셔가지고. 재영이 형이 제일 안 씻었어요. 박재영이 형. 제일 안 씻었어요. 진짜. 아 오늘 정석이 형 연락 오셨더라. 힘드신가 보더라. 진짜 정석이 형. 죽기 1부 직전이시더라. 넌 그렇게 생각하면 누군은 내겐 또 익숙해지게 좀 잊어볼게요. 안 그래도 해 볼게요. 그 employee понял. partition 2부 직전이. 네 정석이 형. 아 또 쩡이님이... 백계로 생검팽글에게 감사 voulez, 쩡이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쩡이님. 근데 죽기가 없어서 못 들립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쩡이님. 감사합니다. 백계로 생검팽글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쩡이님. 감사합니다. 아 얼마만에 들어보는 미남이란 소리냐 진짜 눈물 나려고 하네요 제가 진짜 진짜 눈물이 나네요 눈물이 나 진짜 진짜 눈물이 나네요 진짜 맛꼭 듣고 갈게요 병원은 못갈 것 같아요 진짜 맛꼭 들을게요 저 기분 좋아졌으니까 진짜 맛꼭 듣고 갈게요 기분이 좋아졌어요 기분 좋아졌으니까 진짜 맛꼭 듣고 갈게요 쩡인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쟤는 블랙 갈게요 어 쟤는 제가 제대로 못 읽었는데 쟤는 블랙 갈게요 쟤는 아이디 기억해 줬다가 절대 안 풀어줘야겠다 얘는 원래 블랙 좀 풀어주려고 했는데 쟤 땜에 안되겠네 아 오랫동안 팬이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쩡인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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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거 못 읽으셨구나 미남을 아저씨로 만드니까 블랙한게 아니죠 생각이 있으시면 태태전이요? 아 쩡인님도 여자분이시네 태태전이요? 아니 여성분들이 태태전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 곰두하.. 곰두하.. 곰두하님이 제일 좋아하는게 태태전이에요 여러분 곰두.. 저 그래서 남자인줄 알았어요 태태전 좋아하신다고 하셔가지고 곰두하님이 그래서 저 진짜 남자인줄 알았다니까 그래서 남자인줄 알았어요 지금 와서 알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여자를 좋아해요 제가 처음 여캠 안방 안가는 사람이 어딨어요 여캠 방 어? 아 쇼인님도 태태 좋아하세요? 아 태태를 좋아하시는거 신기하다 여성분들이 태태를 좋아하신다 이게 다 무슨 일일까 이 길이 그 길이 아닌걸 모르고 전 진짜 안봐요 그냥 그런걸 떠나서 어차피 나랑 모르는 사람들 이기도 하고 여캠 분들이 그냥 좀 좀 안가야되는데 난 차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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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다른 엽기방송같은 가끔 봐요 아! 스폰하면 지면 미안해서 안하신다고요? 아 그것도 뭐 좋습니다 아 그러셔가지고 안하시는거 이렇게 깊은 뜻이 있었어? 어? 저는 장기전 안해요 진짜 전 장기전 안해요 아 채너 아 저도 채팅창 채팅창 좀 힘들긴 하죠 진짜 수 extends지면 채넁창 굉장히 힘들죠 진짜 장기말고 바둑 하신다고요? 아 근데 괜찮아요 요새는 요새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 스폰을 얼렸다가 그 펜스폰을 했다가 풀면 괜찮아요 그거 제가 깨달았어요 왜 이렇게 흔들리냐 뭔가 감사합니다 효님 아니 아 그냥요 그것도 뭐 너무 좋죠 효님은 워낙에 뭘 하시든 그쵸 좋죠 효님은 스타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잠시만 잠시만 음 음 음 음 음 음 어 스타 하세요? 근데 테프 그거 이미 좀 좀 그 이후에도 좀 해 하셔가지고 곰두나 님도 하시고 테프를 좋아하시네 아니요 아니요 제가 다 막 보면서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 채팅창은 2대1 한번 가시죠 알겠습니다 회원님 언제 2대1 한번 가시죠 진짜로 2대1 한번 가시죠 2대1 한번 가시죠 아 아 부동전이요 천천히 생각해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실거면 어 천천히 천천히 해보시고 천천히 생각해보시고 하심 뭐 하실거면 하셔도 되고 뭐 안하셔도 안하셔도 되고 뭐 그냥 하시고 싶은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음 폭태대 소태? 알겠습니다 한번 가시죠 그것도 그것도 재밌겠네 예 저 이제 하아 자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진짜 오늘 가보겠습니다 전 내일 또 올게요 내일 방송 몇 시에 켤지 모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아 졸려요 뭘 안졸려 보여요 가보겠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글鈸 다음머리 mmm 1 2 2 3 5 2 3 5 5 5 9 5 4 6 5 6 6 6 15 1